자 여러분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폐지를 열심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열심히 주워서 더더욱 강해진 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살만큼 지금 좋은 걸 못 찾아서 아 이거 무기 파밍도 좀 더 해야 되고 좋은 무기 좀 빨리빨리 얻었으면 좋겠는데 돌격소총 좋은 무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좋아 좋아 아 에버랜드 입장을 여기서 하는 거구나. 메인에서 상작강 많이 하려면 이제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멀리 있는 데부터 그거 되나? 저기 좋은 무기 나오나? 좀 더 레벨 높은 데 가야 좋은 무기 나오려나? 어 일단 이거 이걸로 바꾸고 이제 탐방을 다시 하러 가야 되겠죠? 맵 탐방을 다시 하러 갑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를 아직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잠깐 저기 먼저 맞아 여기 먼저 하고 가기로 했어 가자 저기 한번 싹 돌아서 다 털고 여기서 다시 꼼꼼하게 가야 되겠네 여기서 다시 꼼꼼하게 가야 되겠네 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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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왜냐면 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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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옥 용중률이 많이 떨어졌나골 자잘한거 일단 가져가고 하악 죽어라 이 자식 화살을 좀 더 만들어올걸 그랬다고 여기 그때 한번 털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자구요 물 한잔 마시고 하나 더 마시고 불이다 이 자식아 불맛을 봐라 불맛을 불은 좀 별론데 잠깐만 내 야구방망이 어딨어 어 저 위에도 뭐있네 네 템 리젠 돼요 되기는 돼요 리젠 되는데 근데 리젠 시간이 막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 시간이에요? 아 기네 내가 같은 장소를 잘 안 가는 터라 세 시간이면 길긴 기네요 새로운 거 탐방하는 게 더 나을 듯 하나 털고 나면 이거 웬만한데 다 돌아보신 분이면은 그냥 지도 투어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금방 금방 모을 것 같은데 아니 내려와 내려와 저 위에 찾자 아 맞아 버스 아저씨도 타야 되거든요 아 너였냐 소리낸거 너였니 너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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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 자식 어딜 어딜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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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조용 저 큰애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아야 아 아 아이 저것 봐라 이 자식 아 맞지도 않아도 되는 거 맞았네 아 아파라 아 이리온 어 방금 무슨 자동차 지나가지 않았어 큰 녀석부터 없애야지 아 왜 고개를 돌리니 총알을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총알 업그레이드 안하니까 이 난리가 너무 약해 자 한번 볼까 자 한번 볼까 어 뭐가 날 봤네 뭐 뭐 못 올라오잖아 사다리도 못 타면서 광고파는 뭐지 야야 야 야 야 고기 쓰면은 공격을 못하는데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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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여기 있으면 공격을 못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때려야겠다 어 됐다 흡수 흡수 어 이거 뭐지? 아우 아니 저건 왜 때려 아 기름통을 왜 때린거야 아씨 기름통을 왜 때렸어 어 안에 상자있다 어 막 휘두르다보니까 안에 기름통을 때려 부셨네 어 너도 있었니? 고마워 아 아 여기도 있네 아니 둔기 제일 좋은거 뭡니까? 여기 맵에서 이 게임에서 둔기 제일 좋은게 뭐지 쓰읍 뭐야 여기는 일단 없어 패스 자 이쪽 건물 밖고 여기 밖고 어 저거 열어야 되네 여기 건물 보자 건물 보고 탱크 주변 돌고 오 오염도가 너무 높은데? 오 오염도가 너무 높은데? 미친 아니 주사를 줄리 두두겨 패 두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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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서지 맞서지 죽어라 이제 죽어 죽어라 이루와 확실히 저런, 저는, 쟤는 그냥 쟤는 멀리서 죽여야 되겠다 피만 깎이고 별로 안 좋네 뭐야? 뭐가 공격하는 거야? 아아악 아우 아파 뭐가 공격한 거지? 방금 어? 이거 뭐야 오염도가 너무 빨리 차기는 해요 약을 먹어도 큰 의미가 없네 이거 방어구 안 고치면 큰일 나겠어 방어구 좋은 걸로 안 끼우면 큰일 나겠다 자꾸 이 난리 나겠는데 약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뭔가 이제는 한방에 안 죽으니까 왜 한방에 안 죽었던 거지? 어? 뭐지? 한방에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한방에 죽어버리는 마체테가 센 것 같다고요? 처음 해주는 거요? 아니면 더 좋은 게 있나? 쟤가 공격한 건가? 뭐야 저거 쟤가 아까 막 뭐 난리인 것 같다 음 아 뭐야 이상한 애야 너구나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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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안 나와? 나와 나와 이새끼야 아 쟤는 눈에 띄면 안 되나 보다 아 아우 아파 안쪽에 아 상자 죽어 임마 좀비가 저기서 막 나오네 아 뭐야 이것도 왔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우 이런 비밀 상자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 어 블랙펠 자원 채굴? 어 뭔가 그 근처에 그거 있나 보다 상자 이런 건 위에 있지 가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일단 위에부터 열어야 돼서 한 번씩 때려주고 한 바퀴 돌아주고 아하 찾았다 그치 그치 꼭 비밀 상자 먼저 찾는다니까 어 뭐야 샷건이네 보라색 무기 나왔어 심지어 또 뭔데? 또 보라색 무기야? 이런 거 참 잘 나와 나 봤니? 넌가? 어 여기도 무기 있다 무기 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옥상에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네 아 레벨업 나다 임마 어 바로 찾았네 무기 상자 오케이 아우씨 저리 가 사라져 사라져 뭐야 왜 뒤늦게 터지지? 그러게요 오늘도 상자 운이 좀 따르나 봅니다 개꿀 너 혼자냐? 혼자냐 어 저기도 딱 머리만 나와있네 머리만 때려달라고 뒤쪽 창고 보고 옆으로 넘어갑시다 아무것도 없겠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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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있네 너가 혹시 장비 상자니? 어머 다 찾았네 핫도그 반바지? 아니 바지 이름이 핫도그 반바지가 뭐야 한쪽에 막 몰려있네 금방 찾았네 조용 조용 조용조용 여긴 지금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씨 놀래라 여긴 풀서버라는 거잖아 지금 그쵸 6천에서 8천이요? 어우 그래도 진짜 많다 이런덴 없나? 조용조용 사람 진짜 많다 그게 금세 다 찼다고? 어 두 마리였는데 어 여기 뭐 있다 어 잠깐 이거부터 부셔 부셔 이거 어떻게 했더라 어디갔어? 얜 점점 도망가는데 어 찾았다 오오 어 아니야 아니야 미스터리 상자 나이스 조심 이 안에 있다 오 좋아요 오 뭐야 권한 카드 하나 더 얻었어 어디 비밀장소 갈 수 있나 본데 이거 얘들 서로 신경 잘 안 쓸 것 같은데 죽이면은 꼭 저렇게 돌아보네 어디 막혀있는 입구를 하나 찾아봐야겠다 들어갈 수 있는 어딜 어딜 어디다 쓰는 걸까 어 뭐야 또 생겼어? 아니 뭐 제니 이렇게 빨리대 어 상자 발견 장비 상자 아니야? 모자 주세요 모자 하이 나왔네 하이 하이 어 저기도 상자 있다 일단 여기 없고 여기 있고 아이고 아 사다리가 여기 있구나 어 쟤 한방위 죽일 수 있나 하아 아 죽었구나 기름통은 무조건 한방위네 상자를 주세요 상자 상자를 주시오 근데 파밍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요리 같은 건 안 해도 되겠네요 요리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 파밍하면 다 나오는데 블랙펠 모시기는 어디지 아 경험시 버프 죽어라 죽어라 어디지 이건 메인에 쓰는 건가 뭔가 카드 쓸만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슬슬 갈갈이를 해야 되겠는데 아 아 얘 두둑에 패야 제맛인데 처음에 활을 쏴버려가지고 안 맞아 조용조용조용조용 조용해 조용해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어 상자다 하늘도 잘 보고 다녀야 돼 어 저쪽에도 있네 아 아 뭐야 어떤 새끼야 뭐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다 때렸어 어 안 보이는데 버그야 뭐야 소리는 나는데 어 뭐야 너냐 너냐 아 아파라 오염도가 잠깐만 이걸 먹고 이걸 먹었어야 했는데 아 잘못 먹었어 잘못 먹었어 이거 일해봤자 오염도 차이가 큰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거 양 낭비했네 약은 어떻게 만들지 약은 어떻게 만들지 어 상자 반짝이는 상자가 또 있네 그렇지 중요한 상자는 그래도 찾았는데 중요한 건 찾았지만 아야 뭔가 쓰읍 찝찝한데 어 저기 뭐지 아 내 도가니 도가니 나가서 못 뛰니 아 무릎에 상처가 은근히 낙땜이 낮은 높이에서도 된단 말이지 뭔가 좋은 게 있을 느낌 이리구만 뭔가 느낌이 좋아 뭔가 뭔가 한 바퀴 돌아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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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구 파손된데 안되는데 안되는데 안되겠다 이제는 화살로 싸워야겠다 집에 가서 수리해야 되겠는데 이거하고 집에 갔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자기네들 헬멧 쓰고 있어가지고 손해요 됐니? 어 뭐예요? 상자인줄 알았네 작은 상자인줄 지금 근접공격으로 싸우다가 야구봤다가 부서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못싸우고 있어요 집가서 수리해와야 돼요 내구도 때문에 위층이군 좀비 소리가 나는데 저긴 뭐가 저렇게 많지? 저기는 저렇게 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 2티어 장비 써요 저게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지? 뭔데 저렇게 많아? 저런데 야구방망이 휘둘러기가 딱인데 녀석의 머리를 노려라 불타지 뭐야 뭐가 막고 있냐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나 방금 옆 벽에다가 쌌나봐 여기 아까 왔던 덴가? 아닌데 다른 덴데 올라가 올라가 아니다 여기 아까 왔던 덴지 아 아까 왔던 덴 같은데 아 아까 왔던 덴잖아 아잇 아아 아 아까 왔던 덴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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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빗나갔네 가자 여기 다 본 것 같다 아이오 찝찝한데 이 카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집에 한 번 들렸다가 여기 근처 타워 타고 집 어디 있어 여깄다 아이오 아니에요 어차피 가는 길에 문스터도 못 데리고 가니까 그냥 좋았어 와 500개 미쳤네 이야 너 너 그런 애였구나 대박인데 아이오 아이오 아니 오토바이 처리가 새로 나온 애들은 따로 옮겨야 되나 아이오 상자 정리 귀찮아 상자 정리 귀찮아 아이오 아이오 꼬이 꼬이 이런 거 안 들어가더라 아이오 또 저쪽에도 있잖아 뭔가 정리가 한번 필요하긴 하거든요 뭔가 정리가 한번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이오 아 됐다 상자 큰 거요 오픈은 했는데 오픈은 했는데 오픈은 했는데 아이오 오토바이 내구도는 됐고 무기 내구도만 좀 수리 나무 캐자 나무 캐고 오자 나무 캐고 오자 뒷집에 저분 이제 접속 안 하시나봐 발전이 안 됐는데 할 거 많아요 친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친구랑 집을 만약에 같이는 할 수 있는데 친구랑 집을 같이 못 살진 않아요? 안치 않나? 그치 어쨌든 솔플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닐 수는 있어도 맞죠? 맞네 공유가 안 되는 거 그냥 같은 서버에서 만나는 사람 수준이에요 그냥 친구가 있어도 같은 서버 주민일 뿐임 경쟁 상대? 경쟁 상대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뭔가 뺏는 싸우는 그런 콘텐츠는 없어서 그냥 같이 레이드를 한다 정도 아닌가요? 우리 같이 레이드한다 나 혼자서 외롭지 않아 이런 느낌 화살 좀 더 더 만들어야겠다 총알은 총알은 됐어 총알은 지금도 많아 네 그냥 레이드 할 때만 같이 하는 정도예요 나무는 어디 안 넣어놨나? 아니요 쓸 데가 없진 않죠 자원을 같이 만약에 모은다면 두 배로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두 명인데 뭐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치 같이 하는 재미 아까 얻은 게 이거구나 뭔가 소총 소총 좋은 거 석궁도 그러면은 더 좋은 게 있으려나? 이게 더 나으려나? 이게 더 좋은 건가? 아 그래요? 석궁은 또 그래요? 아 나 이거 약이 약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이거 약은 이 알약은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나 남아가지고 파밍하다가 나온 거라 가자 그게 뭐 하려고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저건 어디다 쓰는 거지? 그냥 가지고 있지 뭐 가방 41? 41이면 한번 털고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한 번만 쉴까요? 문은 항상 닫아야지 아니 근데 창문은 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걸까? 창문도 이렇게 창살이 있으면 안 되나? 창문도 창살이 있으면 방어구 좀 바꾸고 갈까요? 아 따로 달아줘야 돼요 아 있기는 있구나 있긴 있구나 방어구 업글이 아니라 이제 좋은 걸 찾았죠 업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랑 다른 거라 방어구 한번 볼까? 아까 얻은 거 바지? 아 아까 설계도구나 올릴 거 없네 그러면 어우 컵이었으면 키보드 작살났다 이씨 어우 깜짝이야 물을 물을 쏟아가지고 어우 다행이네 얼마 쏟아지지도 않았어 부셔질 뻔했다 가자 아 비 오는 소리 좀 잘 들리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환경 ASMR 듣는 맛이 있다고 아 음향 애매하네 따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특수 소리인 거 보니까 총 소리도 포함되는 거 같으니 킬 수가 없네 킬 수가 없네 와 아니 이 집 뭐야 빗물만 잔뜩 받아놨네 저게 있으면 좋은 건가? 따로 식수 제작을 안 해도 돼서 그런가? 빗물을 왜 저렇게 많이 해놨어? 저게 저렇게 좋은 건가? 나도 집에 해놓을 걸 그랬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거 보면 아 저거 빗물 바지 별로 안 좋아요? 뭐야 아 죽은 거구나 여기 뭐 없나? 뭐가 또 날 봤는데 그러게 나는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을 가고 싶었는데 렉 걸릴까 봐 안 만든 건데 머리가 어디야? 뭘 맞은 걸로 치네 아우씨 내놔 편안하게 돌자 그렇지 그래도 쎄다 없나 상자 아 여기있다 이 게임이 막 전투가 난이도가 높은게 아니라서 인기가 좀 있는거 같아 생긴거는 정말 하드하게 생존해야 될거같은 게임인데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봐 어 문석하트 버스아저씨? 아 버스아저씨 만나야되는데 근데 위치 알잖아요 버스아저씨 요 근처였어 여기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기있다 버스아저씨 여기있잖아 위치 바뀌나? 위치가 바뀌려나 자 고쳐왔으니까 뭐 싸워볼까? 싸워볼까? 머리를 으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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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혼자서 사라지니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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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이런거 없나? 왠지 도끼 이런게 더 셀거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느꼈는데 낙원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하면서 느끼는데 딱 보니까 낙원도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거 같은데 느낌이 낙원이랑 비슷해 배경이 달라서 그렇지 옥상에 뭐가 있을거 같은데 올라가는 법을 찾아라 옥상에 뭐가 있을거 같애 옷 올라가려나 그 부분은 고쳐주지 않을까요? 그 나가는 입구에서 대기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주지 않을까? 그것만 없으면 할만해 낙원도 대기타는 사람들 때문에 하기가 싫은거지 없나 보다 그냥 가야겠다 대기타는 사람들 때문에 하기가 싫어진다고 해야되나? 기껏 열심히 다 구해왔는데 이 버그는 아직도 안고쳐졌나보다 아 사람집이야 아 집이었어? 아 난 파밍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개크네? 아 미친 오 잠시 놀러 잠시 놀러왔어요 우와 우와 아 이렇게 창문 닫을 수 있구나 우와 우와 저기 막 농사도 짓네 우와 집 예쁘게 잘 지었다 정말 투박하지만 그거 같애 네 그 레프트 레프트 선상 지을 때 이런 느낌으로 짓는데 그거 같다 헉 우와 저건 또 뭐야? 집이야? 우와 대박 아니 여기에는 여기 강남인가? 뭐야 여기 강남인가? 뭐야 어딨어 이리와 오우 렉걸려 오 렉걸리니까 막 늑대가 안 보여 오우 렉걸리니까 죽어라 안 죽냐? 어딨어 아 됐다 렉 걸려서 안 보였어 투명이네 투명 하나는 바닥으로 꺼진 것 같네 와 집 멋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저걸 러스트 집처럼 지었다 대부분 이렇게 짓기 마련인데 여기 사람이 좀 많은가 보다 여기 와 이 집 장난 아니네 저기 꿀벌도 있다 자판기에다가 잠깐 구경 갈게요 남의 집 문 닫아도 못 들어가나 보다 실례합니다 와 펫도 많아 잠은 여기서 자고 어우 렉 걸려 이렇게 해서 올라가나 보다 아이고 아 피 아 잠깐만 아 피 아 아야 아 낙땜 아 아 아 아파 어어 사람 많은가 보다 이쪽 지방 이쪽 부근에 사람이 많은가 보다 내가 사는 곳은 시골인데 시골 오 철광석이다 아 여기에 철광석이 있네 눈에 보이면 캐야지 이런거 뭐 이거 주석인가 아 주석이구나 이런것도 간간히 캐서 가는거야 와 여긴 또 뭐야 아 여기가 마을 아 저 위에가 마을인가 보다 아 이 안이가 마을이네 왔다 어디서 말을 걸고 있는거지 방금 그 퀘스트 이야긴가봐 오 여기 앉아계시네 핫도그씨 여기 계시는구만 아까 그 바지 핫도그 바지씨가 여기 있는 사람 오 조나단? 조나단 여기 있네 나 가는대로 다 이동해서 오는구나 핫도그 어 내가 질문 당신이 질문한걸 내가 다시 질문하네 핫도그 나한테 일 시키려구요? 동쪽의 옛병원 오 동쪽의 옛병원 하아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아예 바지를 가지고 있었던거구나 아니 이거를 해지하고 입으면 되잖아 해지 해지하고 입어야돼? 오 안되네 얘는 이보지인데 얜 안이보지네 왜지? 이거를 바지를 벗고 입으려고 하는데도 안되네 왜그런거지? 왜그런거지? 예 방금 들어온거 서브퀘스트 빗물 저장장치 한번 해볼까? 아까 그 사람 꼭 궁금했어 근데 이거 위주로 올리는게 맞는거 같다 연구작업대 이런건 빨리빨리 올려놓는게 낫겠지 이걸 열어놓으면 이거를 열어놓으면 하아 보자 전기 드릴 아아 잠깐만 스타더스트 워터펌프 어? 이거 스타더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총알 만들때 필요한거 아니야? 뭐지?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오염된 표면 아래에 스타더스트 에테류를 추출할 수 있다 드릴 아니면 펌프 드릴 아니면 펌프인데 아직 용광로는 잘 모르겠고 음 둘중에 하나 이거 해볼까요? 나 요즘 흥미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올리는거지? 채집에 있나? 전기 전기 어 광석탐지기 어? 이런건 뭐지? 연료를 얻을 수 있다 강철인 곳 정찰 스캐너 정찰 정찰 야외 탐색 도구 제작 고급 고급 하나 열고 집에 가서 아냐 이거는 집에 갔을때 올려야되겠다 지금 여기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이거 물 좀 더 만들어서 올걸 그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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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디야? 0.8이야? 빗물? 우와 야 다들 미적 감각이 뛰어난걸? 뭐야 이 집도 예쁘다 집이 딱 두가지가 있네 제대로 이렇게 짓고 싶어하는 예쁜 집 갖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랑 무슨 집이야 집에 자주 오지도 않는데 대충 지어 이래가지고 네모나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지은 사람 딱 두가지로 나눠지네 집 예쁘면 뭐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산성 용액이 의외로 중요한가 보네 팔아.. 팔아 달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네 어? 오오 렛 어디갔어 수영을 해서 가야되나? 수영 개잘해 개빨라 아싸 비밀상자 발견 수영 좋아요 아 아까 그 사람이 벽에 붙여놨던 그건가 보다 네온 뭐야 낚시터처럼 생겼어 이거 되게 낚시터스럽지 않아요? 어? 어? 그래 보이는데? 낚시터인가? 아아 알루미늄 여기 텐트 많이 있네 어? 진짜 낚시하는 데인가? 뭔가 캠프 할 것처럼 생겼어 아아 맞네 여기 낚시터네 사람 하나 없는 낚시터네 의외로 낚시터에 사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왜 다 여기다가 지어놨지? 더 위쪽엔 안되나? 왜 다 여기다 지어놓은 거야? 왜 다 여기다 지어놓은 거야? 이런 거 보면 캠핑 가고 싶다 근데 캠핑에 캠자도 몰라서 계획 짜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고는 싶은데 누가 가자 했으면 좋겠다 캠핑에 캠자도 모름 캠핑에 그 말을 제대로 해보면 캠핑의 캠자라는 거죠 카메라의 캠이 아니라 어우 여기 집이 지어지나 보네 어어어어어어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왜 다들 캠핑을 여기다 지어놨나 했네 이건 오픈하자 아아 다 disappears 아 이런 식이면은 어 뭐야 안 맞아? 어디까지가 sie 아 총알을 더 만들었어야 됐나? 나 이거만 열고 텐트 받고 여기 주변 돌아야겠다 사람들은 총을 쏘기 때문에 확실히 근처 나무나무 그러니까 슬슬 데미지가 데미지가 영 그르네 오염수가 없어서 잠깐만 물은 이 정도면 됐어 화살보다는 총을 드는 게 맞겠다 더 좋은 총은 설계도 구하기 전까지는 쓰지 말자고 좋아 이쪽부터 가자 다 어디갔지? 폐지 주워 폐지 주워 아가 저쪽에도 사람 있던데 하나 더 어딨어 하나 더 어딨어 없나? 오케이 저격촌 개꿀이요 뭐 아이템은 하나도 안 떨고 주네 건물에서 나왔으면 죽어야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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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래야 총게임 같죠 내내 화살만 쓰고 다녔으니 사람이랑 싸울 때는 확실히 총을 쏴야 돼 안그러면 한 대 때릴 거 두 대 더 맞고 이래가지고 아니 두 대 때릴 거 하나 안 맞고 이래가지고 어 뭐야 앞에 있네 이런 건 한 방에 끝내려고 아이씨 두두두두두두 뭐 없냐 이쪽 건물 클리어 일단 이쪽 건물 없고 갑니다 저기까진 고리가 안가네 너무 멀면 안 쏴지나봐 아까 입구에 되게 많았거든요 어딨는지 모르겠지 찾았네 한명 더 아까 하나 더 있었잖아 어딨어 그렇지 아까 봤지 총 싸워만은 맛난다 그죠 적습 적습 뒤에도 있어 누구 싸운다 앞에 있는 애 먼저 먹고 갈게 들어가서 싸우자 나와 별거 없구만 별거 없구만 목소리 안 나와 로제타 너희들의 도움을 주길 바래 식량과 청계는 보답 형식으로 그래 또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재밌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이미 네 예상을 뛰어넘었을 거야 메릴링 그로 진지하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어 너희들과 거점 물자 물자 저장량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테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약속하면 로제타의 고기방패가 되고 말 거야 이미 슈튼 대표는 오래전부터 로제타의 요청을 거절하다니 좋아 결과는 뻔히 할 거라 믿어 덤벼 사냥개 녀석들 안녕하세요 어우 빨라 목소리는 안 들리고 글은 빨리 읽고 여기는 2층 같은 거 없지 음 상자 어 저기도 상자 아니 은근히 이 스캔에 안 걸릴 때도 있어 이 상자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호 좋아 좋아 일단 여기도 클리어 앞 건물 가자 엘리트 적이 뭐지 엘리트 적이 뭐길래 난 지금 엘리트 적 처치로 되어 있죠 앞 건물 잠깐만 왜 안 맞았던 거지 몰라요 엘리트 적이 뭐였지 아까 그 앞에 4명 있는 그건가 봐 처음에 못 맞췄네 일단 여기 건물부터 볼게요 아 총알 또 오냐 놀래라 아 깜짝이야 소리 안 들렸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위에는 못 올라가나 아니 발소리도 안 들려 했네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신기한 게 내 발소리는 들리는데 왜 적군의 발소리는 안 들리지 아무것도 없네 그쵸 내 발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걸어갈 때 딱딱딱딱 어 어 어디서 1층인가 안에 있나 안 들려 소리를 좀만 더 올릴까 총소리 혹시 큰가요 대화 볼륨은 좀 올려도 될 것 같고 별로 안가요 아니 저는 제가 이 스피커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이 위에는 못 올라가나 상자는 없나 본데 어디서 나는 소리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나와라 와 통조림 레시피 이거 뭐야 이러면 요리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건가 아 여기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디 끼어 있나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니 여기 있었구나 이 창구에는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배고파 배고파 아이고 아씨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 에잇 잘못 눌렀잖아 에헤이 하나 남은 거 잘못 눌렀어 에잇 젠장 들어와 와 여기있지 와 여기서 소리 나는데 오 스키화 뭐야 이 소리 듣고 온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여기 2층도 없는데 응 저기서 나는 소리구나 그냥 올라가서 싸우는 게 낫겠다 쉽죠 오 스나이퍼 이리와 아씨 나무에 가려져 아 쟤네들 숨는 거 봐라 이것들 봐라 나무가 강철이네 어떻게 저게 저렇게 방어막이 될 수가 있지 넌 죽을 거고 하나 둘 차례대로 나오는구나 안다네 와 안에 또 있네 이거 뭐 원래 표시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또 표시가 안 나네요 이러면 찾기가 더 힘들다고 어 장비 상자다 격렬 총기가 와 아 아 BolUrge 모듈 조정 좀 합시다 총기 데미지 와 이거 3티어는 엘리튼 뭐야? 3티어는 준다는 건가? 이거를 이걸로 옮기고 아니지 이걸로 옮기고 바지를 이걸로 옮기고 나머지는 다 되어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헤드샷에 안 죽는 저 갑옷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굉장한 소재 여긴 뭐 없니? 다 잡았나? 이제 비밀상자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여기 또 장비랑 있겠죠? 보니까 하나만 있는 건 꼭 아니던데 더 찾으면 나야 좋아 들어보단 우우우우 우우 우우 우 차차차 자 네 집이 참 많네 여기 여기는 뭐 버스 없나? 여기도 버스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어, 있다 Did you hear that? Come on 그렇지 근데 집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네 오, 청소 로봇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차근차근하면 꽤 오래 걸리겠는데 약간 잠입 액션 하는 느낌이야 히트맨 확실히 히트맨스럽다 어, 이 지아는 뭐지? 뭐하는 데야 여기? 뭐야? 뭐야? 장소만 있고 뭐 없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을 것처럼 생겨놓고 이게 무슨 뭔가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저렇게 많아 저기는 어? 방금 맞았잖아 뒤돈 사이에 동료가 죽었어 인마 근무를 그렇게 서면 안 되지 가끔씩 가끔씩 한두 발씩 안 맞네 아니에요 너무 적당해요 여기서 AI가 더 좋으면 난 이 게임 오래 못할 거야 방금 봤다 방금 봤다 진짜 더 좋았으면 절대 못해 어, 뭐 있다 오해 오해 항상 경기하라고 아, 보통 이런 비밀상자 다 어디 높은 곳에 있던데 어, 약간 마을 같아요 마을 어, 안에 있다 놀랬잖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 또 있었네 또 있었네 오우야 오, 아파 오, 아파 오, 아파 오, 아파 뭐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위였어? 아, 위였어? 아, 수류탄이다 잠깐만 멀리서 쏘는 것 멀리서 쏘는 건가 위층에 상자 있다 미칭 소리 같은데 발소리도 듣기는 하나보다 발소리 내면 바로 반응해 어디? 어디야? 헤드셋이 이런 게임에서는 사플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난 왜 소리가 별로지? 어디서 왔어? 바깥에 있지? 일단 여기 건물은 아니네요 패스 너 혼자냐? 나뭇잎 사이로 쏘면 되지 근데 순식간에 어두워지네 여긴 좀비다 사람은 총으로 죽이고 좀비는 화살로 죽여도 돼 일단 건물 진입합니다 잠깐만 어디가 있고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도 이거 보라색 있지 않았던가? 저쪽 마당에 내가 잠깐 본 것 같았는데 아 여긴가? 아 맞네 아 이쪽이구나 방향이 달라서 그러네 방향이 달라서 그러네 어 상자 상자 뭐야 아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버그가 지금 렉도 걸려가지고 이번에 미소네 뭔 소리야? 렉 같은 것도 꽤 걸려가지고 안 보여 막 몬스터가 막 투명이고 그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지 이 사람? 아 깜짝이야 예전부터? 근처에서 이상한 조짐이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오 뭐야 어디서 나왔지? 샷건 소리 같죠? 누군가가 계속 샷건을 쏘는 것 같은 세트 깜짝이야 난 조그만한 애가 아니었네 그래라 어딨어? 아까 올라오면 일로 올라왔겠지? 어? 거미 너무 싫어 한 바퀴 돌았나? 이게 한 바퀴를 쑥 돌아서 올라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런 거? 애초에 부품이 없으니까 부품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든 거 같네 오케이, 이쪽은 끝인가? 꼼꼼하게 살펴 꼼꼼하게 살펴 아이고 어? 뭔 소리야? 뭐 여기도 원래 이런 효과음이 계속 났었던가?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다 무섭게 시리 다른 사람이 쏘는 샷건 소리는 나는데 이거 아까 그 중간 길부터 가는 게 맞겠죠? 애니원들 어? 뭐 안 먹었네? 뭐 유리창 깨지는 소리 막 총 쏘는 소리 뭐 터지는 소리 계속 나는데? 버그야? 뭐야? 버그다 버그 버그 이건 뭐지? 어? 여긴 어떻게 가지? 잠깐만 어? 저기 상자 뭐지? 위에서 내려가는 건가? 어? 뭐야? 어? 아까는 일로 어? 어? 뭐야? 이런 위치가 있었어? 여기 바깥에 뭐지? 왜 자꾸 길이 생성되는 것 같지? 한 바퀴 다 돈 것 같았는데 아까 다리 안 건넜는데 뭐지? 이 밑에도 있어 이 아래층? 아? 반짝이는 거 아까 저 반대편 여기 못 들어가니까 아 반짝이는 거 아까 저 반대편 뭐 환경음을 올리고 나서 그런가?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여기 뭐 있나? 사람들 메시지가 있는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한 대 맞고 시작하니까 미리 회복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메인 퀘스트 먼저 진행하고 와 왜 반대로 왜 반말로 써놨지? 반말로 써놨네 뭐지? 한 대 맞고 오라고? 그게 뭔 소리지? 한 대 맞고 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어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저쪽인데 벽 이쪽 윈데? 여기 여긴데 여기 아 이거 옥상에서 내려가야 되나보다 한 대 맞고 시작하라는 게 저건가? 저기 누구 있나 보다 아 옥상 가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 같네 이 징 소리죠? 위에 있는 몬스터 소리인가 보네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 사람은 나 쫓아오는 거야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이쪽 아니야 일단 이쪽 아니야 아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어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아 이쪽 먼저 갔죠? 아 맞아 이렇게 올라갔던 거 같은데 그냥 아 아오 아우 z 내려는 거 보소 expression 아야 씨 아 뭐야 아까 옥상 어떻게 올라갔어 너 이 길 아니잖아 아이고 아우 저거 보면서 마시지 말고 이쪽 아니잖아 아 아까 잘 갔잖아 왜 길을 못찾는 이쪽이었나 아 여기다 여기다 아아 찾았다 어 뭐야 스카우트 아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아까 그 사람도 이거 찾는 거 같더니만 뭐야 장갑 bbq 장갑 뭐야 이분 나보다 먼저 찾은 거였어 버려 버려 나보다 먼저 찾으셨구만 어 오호 이 위에도 뭐가 있네 아 아 이 낙 들어가면 달리기를 못해서 이 낙 들어가면 달리기를 못해서 낙 들어가면 달리기를 못해서 이렇게 있고 저희도 다 봤고 또 뭐야 어 여기 등에 뭐 매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의외로 회복이 오래 걸리는데 달리는 거 정강이 불러진 거 의외로 회복이 더디네요 이거 여깄다 임마 지하주차장인 거 같은데 지하주차장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타고 여기 통해 가는 게 맞는 건가 길을 못 봤는데 어디지 이거 넘어가는 길인 거 같은데 아 아까 옥상 잠깐만 아까 옥상 갔다가 떨어졌어야 돼 잠깐만 아까 그 헬기 어디 있어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먹어야지 먹어야지 여기 여기 옥상 가서 여기서 봐 여긴가 여기 뭐 써져 있네 굿 아이 너 말고 상자 상자는 맞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아 아이 진정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상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아 여기 아니야 가는 방법이 있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아까 여기 떨어졌을 때 보이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잖아 표시가 되어있는 거 보면 표시가 되어있는 거 보면 여기 위에 무기상자 여기 위에 무기상자 이건 아까 찾았고 저걸 어떻게 먹지 상자가 있는 방이 닫혀있거든요 저기 아 아씨 젠장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날아서 들어가나 날아서 들어가나 날아서 다시 해볼까요 날아서 다시 해볼까요 이 위에인데 일로 가봐 일로 가봐 아 이쪽이 처음에 내가 아 처음에 내가 올라갔던 곳이거든요 여기도 뭔가 단서가 아 거미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 아 다 꺼져 다 꺼져 아 아파 아 여기 아까 봤던 데잖아 헬기에서 일로 넘어서 어 옥상 가자 다시 여기서 날아서 저기를 들어가보면 아 망했는데 아 아 잡지 말아봐 여기 오 됐다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아 됐다 아 됐다 후우 됐다 완성 됐다 아 좋아 아 드디어 먹었네 주사한 데 맞고 저기 아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여기 문 안 열리니? 오케 이거 여기 건물 통해서 가는 거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자 와 여기 진짜 뱅글뱅글 도네 완전히 뱅글뱅글 돌게 해놨어 반대쪽 내려가자 밧혀 밧혀 도 생겼어? 아유 저거 센 Duty 하하 하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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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넌 못 넘어오지 메롱이다 오케이 징그러워 여기서 아까 주차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너였구나 죽어 이 대식 어 뭐야 아 아까 거기야 여기 아 여기서 내려가는 건가 아 뭐야 아 아야 아 뭐야 아까 나왔던 데잖아 여기 내려가는 게 그냥 넘어서 가나봐요 아 뭐야 나 괜히 한 바퀴 돌았네 아 아 그만 나와라 마인크래프트 같네 야미 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여깄다 아 strange 그 concentration of stardust here is extremely high and yet there is almost no sign of an energy reaction 음 음 Dr. Marshall warned us that reaction activity might drop to low levels this close to the monolith's sphere of influence 음 by the way stabilization anchors are locked in position who's Dr. Marshall what do you mean who's Dr. Marshall the director of our research lab you okay Sandra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can't place them 음 I think we need to get away from this place 거미는 계속 나오네 어우 눈부셔 완전 거미 소굴이야 저기 우리 향을 뛰어내없 utos 뭐야? 여기서 나는 소린데? 빨리 들어갔다 보스다! 보스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잠깐만 아니 이거 무기 바꿀세도 없이 머리가 너무 작아서 조심해 조심해 어디가? 저 가슴팍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총 바꿔야되는데? 잠깐만 아 어우 더럽게 약해 미친 어 그래도 이게 좀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총알이 많으니까 아우 어헬멧이 곧 파손된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맞았구나 어우 됐다 어우 나이스 어우 눈부셔 뭐야 어디가 약점인지 모르겠다 약점을 모르겠어 다른 애는 일단은 모든 좀비랑 이런 거 다 헤드가 약점인데 집에 가서 수리 좀 하고 와야되겠는데 집에 가서 수리 좀 하고 와야되겠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보스 들어갈 줄이야 이거 설계도 없는 이거 설계도 없는 총은 쓰다가 부서지면 손해죠 맞지 맞지 그쵸? 손해 맞죠 그쵸? 아이차 여기 나가려면 또 올라가야되? 그래도 다 봤으니까 집에 한번 갔다 와야되겠 여기 말고 트위치에 가셔야지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네이버는 드롭스를 못하니까 오 이거 뭐야 구렁이산 변방구역? 이게 뭐야 일단 집을 갔다 오죠 저게 뭐지? 갈갈이용이라고요? 저거 뭐야? 어우 어두워 철갑탄 철갑탄 바로 철갑탄으로 올라가서 잠깐만 이걸로 먼저 쓰자 잠깐만 이게 철갑탄 써봐 잠깐만 얼마나 차이 나지 음 아직은 뭐 이만큼 이걸로 써도 상관없어서 제가 만들기를 해놔가지고 그걸 해놔서 머리 머리 터지기 직전이었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벗어야 되겠다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수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신발도 마찬가지인데 재료가 없으니까 터지기 직전에는 벗는게 맞는거 같애 잘 쓰다가 잘 쓰다가 잠깐만 그러면은 모자를 만들자 만들 수 있지 않나 좀 후지긴 해도 수리 안되는거면 깔끔하게 버려야 한다고요? 아니 근데 또 그거 나오기 전에는 아닌가? 그래도 갖고 있는게 낫지 않나? 그 설계도 나오기 전까지 그냥 갖고 있는게 낫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아까워서 그런거라 왠지 아까워서 그런거여가지고 아까우니까 아까워해야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우니까 그 아까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 제가 아 뭐야 어디갔니? 이거 스타더스트 이건 어떻게 얻는거에요? 이거는 어떻게 얻는거지? 채굴지점 또는 사일로 던전에서 획득이라고 써져있는데 채굴지점은 뭐지? 곡괭이 강화해서 채굴해야된다고요? 아 지금 이게 강화가 안돼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굴지점은 뭐에요? 던전은 알겠는데 채굴지점은 뭐지? 채굴이 채집을 그러면 음.. 곡괭이를 강화해야 된다고? 합금까지 가야돼? 아 강철? 강철까지만 올려볼까? 노폼이 목괭이야 높으면 나아야 좋지 아아 그 광물 아 그 무지갯빛 그거 하아 아 그 아 그거 이건 뭐하는거죠? 그냥 일단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하는거지? 아 오염도 일단 몰라서 만들어놨는데 중급 장비 그래봤자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거 만들어봤자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만들어놔야지 이러면 뭔가 튜닝 좀 달라지나? 아니네 똑같네 아니 뭐야 야구 바닥에 약한 거였네 올리고 있지도 않았구나 내가 야구 튜닝을 안 하고 있었어 폴아웃도 재밌게 할 것 같다구요? 폴아웃이 큰 차이가 폴아웃이 큰 차가 있나? 잠깐만 수리 튜닝 먼저 그러면 브론즈인 곳을 먼저 올리고 잠깐만 또 돌려야겠구만 이거 좀 많이 필요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다 돌려 벽돌 아 저 벽돌 구멍이 집 바꿀 수 있나? 아 또 벽이 옆글도 해야지 아 수리가 아니라 튜닝 튜닝 두 개가 끝이야? 두 개가 끝이야? 하찮네 두 개가 끝이야? 조금 하찮네 얘네들은 튜닝을 하고 잠깐만 장갑을 이것도 부서지기 직전까지는 차고 있을까? 오케이 부서질 것 같으면 당장이고 벗어야겠어 벗어야겠어 좋았어 총만 올리면 되겠다 이거 야구방망이만 좀 올리면 되겠다 이게 보라색 장비 늘어나도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까워서 어떻게 써 병이라고? 아니 이거 설계도 없으니까 막 쓸 수가 없어요 의외로 의외로 막 쓰질 못해요 나 좀 쟁여두는 스타일이에요 좀 많이 쟁여두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만들어 말씀을 però 좀 막 조각조각 모아 두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아우 이거 무기 쓰지도 않는 거 이거 저는 좀 단순하게 막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쪽이다 막 다른 사람들처럼 심도 있고 깊게 이런 거 잘 안해서 어 뭐야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네 음 너 아니고 얜가 겹치는 거가 있니 없니 이런 거 봐야 돼 불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불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불편하게 되는 잘 몰라서 불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근데 정작 하고 있는 나는 별로 안 불편한 보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 으악 으악 저거 좀 저렇게 해달라고 으악 할 수 있는데 정작 난 잘 모르니까 별로 안 불편한데 아 뭐야 더 필요하네 자체 하드모드를 해도 잘 깨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아까 저기 있었어 이렇게 해도 어디 있어 어 비슷한 거 본 거 같은데 아니네 장갑도 했고 장갑도 했고 네 다 했어요 한 거 같은데 진짜 방어구를 좀 구해야 돼 난 무기보다 방어구를 더 구하고 싶은데 방어구를 좀 더 구하고 싶은데 말이지 상자 파밍이나 보스전 어 됐네 물도 좀 만들어서 가야 되겠네요 아 또 나무 나무를 한꺼번에 태워먹어가지고 시작 나무 켜야 되네 그렇지만 목탄은 물보다 중요한걸 석탄 여기다 넣자 잠깐만 나무 좀 캐고 올게요 어 이사갔어 아랫집 이사갔어 뭐야 저 이쁜 집 한번 구경갈라 했는데 아랫집 이사갔어 아랫집 이사갔어 어제 한번 아니 그 저번에 한번 구경했어야 했는데 모르죠 이사인지 삭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사갔다고 생각합시다 왠만해서는 삭제 잘 안하지 않을까 초반 아니 이상 그 사람 꽤 집을 지워놨던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우진 않았을 것 같아 보라색 총이어도 77 이게 훨씬 좋기는 하다 다다다다다다 쏘는 총이 좀 보라색이 괜찮은 애가 나와야 되는데 전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요리 됐다 요리 됐다 먹을 건 충분해 가자 아까 그거 좀 궁금했는데 뭘까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여기서 좀 구경해볼까 뭐지 이거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저쪽인가 가는 길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좀 궁금한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멀리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뭐지 멀리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여기는 오토바이 못 타 어디야 오른쪽인가 근데 이 자판기는 남의 영지에 있는 것도 살 수가 있나보네요 근데 여기는 화폐가 없는데 어떻게 사지 그 마을에서 사는 돈으로 같이 쓰는 건가 오 오 끝나나요 아 아 아 아 아 끝난다 오 게이지 게이지 오 오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아니네 뭐야 뭐야 이게 뭔데 어 오 오리진을 침공한 지역으로 스타로이드를 수집하여 스타로이드 제어기에서 오리진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여 백사병 보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거 뭐 사람들이랑 협공하는 거 같은데 뭐지 25레벨 추천 뭐 너무 고요한데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뭐지 저거 그냥 남의 집 같은데 저거 그냥 남의 집 같은데 어 저기 사람들 모여 있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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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레벨 개높아 궁금해서 하는데 레벨 개높아요 이 사람들 뭐야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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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렇게 지워놓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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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막 우와 대박 뭔지 모르지만 10분 뒤에 시작하는 거 같은데 시작한다는 거겠지 여기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숨어서 쏘는 건가 봐 아 여기는 PVP 서버는 아니에요 PVP 서버가 따로 있어요 PVP 서버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죽겠죠 지나가다가 머리 뚫려서 죽는 거예요 집에 있는 누군가가 저격총을 쏠테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맵이 넓어서 잘 안 마주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 많이 못 마주치던데 아 그래요? PVP도 동의를 해야 돼요? 뭐 설마 이거 막 그건가? 막 길드원들만 있고 막 그런 건가 막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이거? 흐흫 어 헐 차 날라가 뭐야 흠흠 뭔지 모르지만 신기해서 왔는데 6분 남았다 노멀 난이도라니까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아 그래요? 어 이거 미로 찾기 같아 신기해 어 뭐야 화살 다른 것도 있네 이거 양궁 화살 다들 총을 뭐 들고 있는 거지? 아이고 밀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뭐야 갔어 아니 이렇게 잔뜩 지워놓고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끝난 건가? 끝나서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가? 사람들 다 사라졌어 뭐야 서버를 옮겼나?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아 끝난 건가? 흐흫 그럼 그냥 가자 괜히 왔네 아우 저기까지 또 언제가? 아 씨 혹시 모르니까 물이라도 좀 퍼갈까? 됐어 이 정도는 가자 오염수라고 치기에는 물이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오 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채굴하는 데인가? 온 김에 여기나 좀 열고 갈까? 그냥 삭제 그냥 삭제 저거 아 그래요? 저 물 위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 저거 아 아 뭔가 다른 차원 달리는 느낌이다 멧돼지 어 안 치워지네 어 의외로 안 쫓아오네 걸어가면은 쫓아오더니 아니 저 친구 그거 할 수 있어가지고 고기어둘 수 있어서 어 여기 뭐야 아 여기서도 이미 한바탕 했나보네 여기도 지워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 한바탕 했나보네 러스트 그거 세워져 있는 것 같다 방벽 세워져 있는 것 같다 나무 방벽 그거 같은 느낌이네 러스트가 적당히 싸우면 재밌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서버하는 것도 아이고 아프리카 서버하는 건 왠지 강하게 싸울 것 같아가지고 쾅 하고 부딪히는 식으로 싸울까 봐 됐다 여기 열었고 화물 쟁탈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어 뭐 이벤트 되게 많다 화물 쟁탈도 있어 이거는 좀비랑 싸우는 것 같은데 77이면 여기 지금 사람들 많이 싸우고 있나보다 보자 여기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 차원 앵커를 5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원래 열려면 이거 여기가 제일 가까웠는데 여기 여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아 여기 제일 가깝네 셋 넷 넷 하나 어딨지? 다섯? 아 아 가운데서 시작하네 잠깐만 한창 하고 있구나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던데 늦진 않겠지 63 여기 이렇게 돌자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돕시다 늦을 것 같단 말이지 늦을 것 같단 말이지 반대쪽인데 이거 왜 추적을 안 해주냐 왜 추적을 안 해주냐 반대쪽이야 반대쪽 가면 늦을 것 같애 가면 늦을 것 같애 화면에 안 나와 여기 가로질러서 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자 한번 가보게요 43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것 같네 어 이쪽 쭉 타고 가면 되겠다 저 있다 아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건가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몇대 너 늑대 그만 늑대 그만 늑대 그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미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쟤가 나 공격한 것 같은데 자체보란 뭐지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몬스터를 쏘는 거야 뭐지 파란색이 됐는데 좀 더 누웠어 뭐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뭐야 숙주가 됐대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내 머리에 버섯이 이거 뭐야 활성포자의 접끝에 활성씨앗을 획득하세요 저 빨간색으로 돼있는 거에 잘하는 건가 사람들이 날 쏘는데 맞냐 이거 뭔지 모르지만 끝났어 오 이거는 뭐지 아 내가 버섯이 되면 그럼 사람들이 버섯을 가지려고 서로 쏘는 건가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네 어렵네 온 김에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 그 핑크색 머리 여자애한테 일단 모르니까 어 뭐야 갑자기 길 바뀌었어 아 이 내비 내비게이션 못 쓰겠네 이거 갑자기 막 길을 바꿔봐 아 아 꼈어 아 아 전설 관련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게 했는데 아 버섯을 쓴 상태로 아 그렇군요 오케이 다음에 또 열리면 해봐야 되겠다 버섯을 오래 쓸 수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공격을 받는 게 사람이 쏴서 공격을 받는 건가요 아 본인이 쓰기 위해서 어쩐지 뭔가 했다 내가 지금 사람 총에 맞은 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맞았군요 뭐라고 충얼충얼거리는데 멧돼지 쏘는 거였어? 좋아 고기나 가져가야지 사람이랑 동물랑도 싸우는구나 그러면은 꼭 그 해파리 모자를 쓰고 있어야지만 총을 맞는 건가 아 아 아 미친 아 부비트랩 뭐야 이거 놀래라 어 음 본인들이 설치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혼자서 자폭을 함정을 자기도 걸리네 소소하게 털고 갑니다 점프 점프 아 점프가 안 되는구나 점프에서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점프 안 되는 거였구나 오이 오이 죽어라 팔에 안 되는구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안 죽어요 방금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거였기 때문에 생각으로 잘 안 죽습니다 이렇게 어디야 저쪽이네 우와 이 사람도 전기 쓰네 부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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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되게 예쁘게 잘 지웠다 우와 우와 나도 언젠간 저런 집을 짓고 말 테야 토끼 토끼는 또 사냥하나 보네 나 저거 너무 궁금했어 셰프 다이노 쟤 요리하나 보다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이제 마을로 가면 되겠다 가자 가자 이거 초반 지대도 사람 많아진 거 같은데 나이 다음에 잡는 보스는 사람도 있으려나 자 여기서부터 털면서 갑시다 사람인가 소리만 들으면 소리만 들으면 좀비인데 사람이네 그러면 화살은 좀 접어두고 총으로 바꿉시다 어디서 보는 거야 아 거기 있었구나 어디서 쏘나 했네 어디서 쏘나 했네 오케이 여기 없고 굳이 행패를 어? 위에 아무것도 없네 하긴 초반 입구에 두진 않겠지 뭐야 먹어 없어 보이죠? 은근히 얘네들이 발소리도 잘 들어서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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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 들어오겠다 또 누구 들어오겠다 총알이 넘치니까 총알이 넘치니까 저거 보면 누가 또 있는데 누가 또 있는데 왜 노래가 안 끝나지 왜 노래가 안 끝나지 보통 노래가 끝나거든요 잡으면 보통 노래가 끝나거든요 잡으면 재밌잖아요 어 사람인가 아 아 이거 철창이 맞아 잠깐만 아 철창 높이 내려가 아 저 마을 돌고 있어요 그냥 오케이 끝났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보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 애초에 총에 반동이 좀 덜해서 그런건데 이 맵은 볼때마다 내 사대 맵 같네 아 랩포대랑 비슷해요? 랩포대는 있지만 친구 없어서 못한다는 랩포대 랩포대 나름 재밌는데 랩포대 갖고는 있는데 혼자 사긴 빡세서 다 봤나? 다 봤나? 오케이 어 옆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이런거는 안에 있을 가능성이 아 소리를 좀 내가 짝게 했구나 총소리 되게 좋아요 아 됐나? 아 뭐야 어 어 어 들레라 함정인지 알아 한 명인지 알았더니 두명이야 저 바깥에 있는 애다 body 날 쏘려나 엘로 안녕 안에 들어갑시다 애들이 발소리를 들어요 글자라서 죽어라 또 있다 오케이 됐어 주변에 싹 정리했다 오오 무기상자 어우 좋아요 모듈만 계속 나오는데 원래 모듈만 나오는 상자인가? 확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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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에 걸리네 오냐? 어디서 걸렸지? 아 아 저기도 있다 됐나? 아까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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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도 하나 더 있다 아 조용한거 보니까 없다 발소리나면은 Did you heal that? 맨날 이러던데 안그러는거 보니까 없네 어 어 있었구나 없는줄 알았지 어 야 이 안에 있었니? 왠지 저 사다리 올라가면 있을 것 같아요 비밀상자? 저 옥상에 있지 않을까? 저 옥상에 있지 않을까? 이쪽 건물 볼게요 아 올라가 근데 이거 친구랑 하면은 아 아무것도 없네 옆집에 사는 것 말고 어 저기 아 저거 찍어야 돼 옆집에 사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딜 쏘는거니? 어 여깄네 장비상자 장비상자 나이스 저기까진 안다나? 안다네 안다네 여기 찌롱 여기 찌롱 됐나? 디비전 느낌도 난다고요? 디비전 안해봤어 구경만 해봤는데 여기는 없고 앞집 어딨어? 어디서 봤냐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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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난다 여기야 여기 여기 음 조용해졌다 어 그게 제일 잘 들려요 Did you hear that? 계속 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도 어디있어 어 옥상에서 쏜다고? 이거 이거 안되지 안되지 안 죽을 때도 있어요 총이 너무 약하면 어 오 야 너무 많아 네명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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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옥상으로 대피 대피 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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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한명씩 얼굴 내밀면 잡아야되겠다 어차피 이쪽으로 올테니까 우리 가운데로 오려나 이 가운데로 오려나 이 가운데로 오려나 아씨 숨었어 좀 위에 올라갔다 하나 아 이야 아 됐다 아 다 잡았다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저기서 쏘는데 아 놀래라 넌 어디서 왔냐 나보다 레벨이 살짝 높으니까 싸우는 맛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전 재밌는데요 한방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 저기까지 또 안다 사거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 어 저기있다 상자 여기 또 왔냐 거리가 있다고 무조건 쏘면 안돼 이 위에 올라가야 되겠네 아아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아 미친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전기함 정도 있네 별게 다 있네 이 밑에 쓱 털고 가자 비밀 상자는 일단 찾았네요 아 어 디지휘헬덴 안에 있다 아 아 아 아 너 하나지 아 아 아 아 어 어? 여기 레시피다! 별빛 호박파이 쟤는 어떻게 죽여야 되지? 여기 옥상이라도 올라가야 되나? 오! 아니 저거 잘 안보여요 앞에만 보고 다니다보니까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걸릴만 하지 여기서는 죽겠지? 찾았고 어? 권총이다! 설계도 조각 건물 좀 봅시다 이 건물 안에 못 들어가나? 사거리 어? 이게 뭐야? 그새 또 쟨 됐어? 아이씨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 앞에 건물에 애들 나왔어 앞에 건물에 애들 나온 것 같거든요 아이씨 이 두개는 못 들어가는 건물이네 그냥 자 이제 여기 털면 되겠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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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마 친구들 부르지마 친구들 부르지마 이리와 친구들 부르지마 노래 안 끝난다 아이씨 아아 아아 아까 여기 하나 더 있던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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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집안에 있을 때 죽이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게 나으니까 오라 오라 나한테 오라 아아 반대편이었군 오 됐어 아아 아아 종을 많이 만든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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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있으니까요 좀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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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 아아 내가 여기 기여온거 꼼꼼하게 털고 가는게 아아 아우 아우 놀래라 소리 부터 지르네 왜 때려 타르코프랑 비슷하죠 이런 부분은 위에 뭐 있나 꼭 저런 거 남겨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앵커 먼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돌아서 와버렸네 아이고 아아 뭐하는 거야 나와라 나와라 방금 들었지 집안에 또 있지 오케이 왼쪽은 다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소리 듣고 몰려들기 때문에 다 잡은 듯 솔직히 퀘스트만 따라가면은 좀 재료가 모자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지 하는 김에 봐야지 안 그러면 안 보니까 안 온다기보단 울려면 한참 걸리니까 굳이 이 저 레벨 때를 다시 안 올 거 아니에요 여긴 한 번 지나면 안 올 만한 곳인데 애초에 나중엔 절에 뵐 때 구간이라 안 올 거 아니야 이제 또 리젠 됐어 오케이 여기 완료 눈앞에서 눈앞에서 리젠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눈앞에서 리젠이 되어버리네 눈앞에서 리젠이 되어버리네 눈앞에서 리젠이 되어버리네 화장실 갔다올 때 잘 지키셔야 합니다 타워 근처로 가야겠다 소리 대신 질러준다고? 일단은 타워 근처로 가야겠다 옷? 옷 산 거야? 잠깐만 어? 여기서 못 가나? 아직 아 맞다 집부터 가자 그냥 어 이거 또 하네 아 개방을 따로 하는 거구나 아 개방을 따로 하는 거구나 일단 집에 다시 갈게요 만렙이 몇이랬죠? 이거 50% 50% 아 열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 삼각주구나 잠깐만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아까 뚫었고 여긴 아니고 아직 뚫지 못한 데가 있네 이렇게 돌그랬으니까 여기 여기 찍고 여기로 가서 이리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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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낫겠다 수리는 아직 안 해도 되고요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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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밖에서 누가 밖에서 누가 밖에 돌아다니는 줄 알았네 아 너 나갔구나 너였구나 이거 이따 나중에 가자 아 총알 온 김에 그냥 총알 좀 더 만들까 480발 수리 수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다 아까 그렇게 부딪혔는데 아까 그렇게 부딪혔는데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지 구리도 좀만 만들어야겠는데 다 돌려놓자 그리고 이건 그냥 맞고 이리로 가자 업글 뭘 업글 해요 뭐 어떤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죠 이거 먼저 가자 여기도 가긴 아이고 여기도 가긴 가야 되니까 잠깐만 오 이 집 뭐야 오 이 집도 예쁘네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 아 오토바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빈티지가 좋은 거야 빈티지가 좋아 나름 빈티지 오토바이 괜찮잖아 남들 세련된 거 탈 때 빈티지예요 빈티지도 빈티지의 맛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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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우야 저기 아까 거기구나 아까 거의 외곽 외곽쪽 어차피 속도는 갔다 빈티지의 맛이 찝찝하니까 돌 나무 빈티지의 맛이 빈티지의 맛이 잘 들린다 이제 그래도 처음보단 빈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이쪽은 다 사람인 것 같아 응 바로 좀비 아 이거 갈고 왔어야 했는데 아 잠깐만 아 집에 다시 갔다 와 가방 비우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사갈까 아 또 괜찮은 지역으로 이사할까 아 이거 너무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쿨타임이에요 심지어 젠장 좋은 장소 찾아서 여긴 상자가 안 만들어져요 아 건봉 여기서도 만들어지는구나 쿨타임이 얼마지 1분이야 1분 기다리자 다니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데 있으면 이사 좀 갑시다 이사 가야 되겠다 좀 광석이 있고 워프 주변에 광석이 좀 괜찮은 곳으로 가야 되겠어 아직은 여기 괜찮은데 일로 가면 근데 나무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황무지 느낌 나지 않아요 아닌가 이거 열리면 또 다른가 여기 막 사막 지형이고 막 이런 느낌 드니까 여기는 차라리 이런데 여기 레벨 몇이야 30대 넘으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40대고 30대 30 가까이 되면 그때 가야 되겠다 채석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캐주는 애들은 있어요 대신 일하는 친구들 대신 일해주는 친구도 있는데 페럴드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버스 아저씨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버스 아저씨 보고 퀘스트 진행 오케이 아이고 들어가 있어 오우 깔끔해 고무 아까 엄청 많았는데 어딨지 여기가 아닌가 아 천개 얘는 만들 때마다 바로바로 써서 아 여기다 살 것이 좋아질수록 인벤 무게도 늘어난다고요 아 그래요 오토바이를 업그레아야 되나 잠깐만 근데 지금 이게 열어야 되니까 잠깐만 오토바이 뭘 열어야 되지 어디서 봐야 되지 어디서 봐야 되지 이것도 얼른 열자 지금 갖고 있는 애들 많아가지고 농사도 재밌어 보이지만 농사도 재밌어 보이지만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뭘 열어야 되지 특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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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열어야 되지 이건데 건설이에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건가 아 여기 있구나 음 이거구나 자동차 탈 수 있겠는데 어 잠깐만 여기 자동차 탈 수 있겠는데 나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닐까 아 근데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다니기 더 편한 것 같은데 어 자동차 만들 수 있겠는데 일단 열자 아니다 아니다 일단 오토바이부터 개조하자 이 프레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일단 하나씩만 올릴게요 브론즈인 곳을 더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족하네 다섯 개? 강화 됐다 와 스킨 어 색상 변경은 뭐지 이런 건 그냥 안 해주나 아 상점에서 교환해야 되는구나 운영 이벤트에서 획득 됐어 오토바이 색깔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해 아 여기도 하지 말고 여기부터 갈걸 아 여기부터 가자 이렇게 가자 아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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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로 갈까 꼬이긴 했는데 동선이 여기 먼저 가자 그냥 왼쪽에 어차피 저긴 하지도 않았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겠지? 잠깐만 총알을 총알을 좀 두고 올 걸 그랬나? 50%나 있는데 총알이 지금 안 쓰는 총알을 주워가지고 이만큼이나 들고 있네 가방 정리를 제대로 하고 왔어야 했는데 바로 못 가잖아 어차피 바로 못 가잖아 3분이나 걸려 그냥 가자 가방 터지진 않겠지 일단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못 갈 것 같은데 이 사이는 갈 수 있나? 길이 있나? 잠깐만 안 되겠군 타! 가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빨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진입인가? 좀비인가? 좀비네 여기 노래 뭐지? 두마리에다가 아 뭐야 아저씨 오지 마세요 차근차근 또 털어야지 뭔가 사람이 싸우는 맛은 있어 확실히 좀비 좀비는 뭔가 싸우는 맛은 크게 안 느껴져요 내가 화살로 죽여서 그런가 모르게 안되네 총은 되더니 이쪽 건물부터 돌아갑시다 가자 가자 지지지지지직 지지지지직 지지지지직 어딨어 어딨어 나도 찌리지지직 나도 찌리지지하게 가끔 저런 애들이 있어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넣읍시다 나지야 좋아 엉덩이 두방 일로와 화살을 많이 먹어 이 친구 조용 조용 시끄러 시끄러 아 오케이 따끔합니다 따끔 따끔 화살 주시고 확실히 화살이 아이고 빗맞았네 회수가 되다보니까 이런건 좋아 스읍 잠깐만 이거 엄청 큰데? 어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저걸 찍고 가야겠다 어차피 여기 아 아 아 내 화살 아 으잇 진짜 핫 올라가 올라 아 됐다 아깝잖아 120개나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두개는 안죽고 그냥 간단 말이죠 제가 아이템 안나오면 애초에 죽을 생각이 없다보니 어차피 어차피 쟤는 내가 갈때 쟰데 있을거니까 이렇게 돌자 이런식이면 저쪽도 보고 왔어야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갈거면 저 아니다 이쪽이 저쪽이구나 죽었나 어우 상자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네 어우 넓어가지고 이거 건물 아니면 모르겠는데 바깥이라서 찾기가 어렵겠는데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도 한두개 저런데 꼭대기는 있지 않을까요 아 뭐야 상자는 없고 옆창고 텁시다 어 여기 털어야돼 털어 털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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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봤니? 죽어라 이 녀석 어딜 달려들어 어딜 음소카트 또 얻었네 잡는 맛이 있어 아이고 전면에서 마주쳤네 오케이 여긴 끝 더 깊이 갑시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인테리어 소품 같은데요 느낌이 날라다니네 날라다니네는 좀 귀찮아서 저 녀석 저 녀석 저기도 있네 아무것도 없지 이게 큐지를 해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놀래라 어디서부터 오신거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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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맞았어 이거 아 아 아 이거 맞네 맞아요. 렉사이네. 생각 안해봤는데 그러네. 산성 용액에 버릴 수 없지. 그치. 그거. 아 저 녀석 저기 또 있네. 너무 거리가 뭔가? 아 이건 또 총이 더 센 거 같단 말이지 아 잠깐만 잠깐만 뒤에 엄청 많을 건데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을 거 없어 야야야야 야야야 잠깐 잠깐 물로 뛰어들어 아 물로 뛰어들어 아씨 아 진짜 잠깐 잠깐 거리를 둬 거리를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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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어우 됐네 집중하는게 집중 집중하는 눈빛 아우 이거 오염도를 잠깐만 먹는 것 중에 이건 조금씩 차는거고 이 앱 한 번에 찬 50% 해독해주는거 없나? 약을 어떻게 만들지 약을 어떻게 만들지 오 이건 즉시 해제네 오 이건 즉시 해제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죽을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포션도 많이 있는데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약 알약이 쉽게 나오지 않네 나 너무 과소비했나? 아 이거 위에부터 가는 게 맞나? 밑에부터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밑에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네 올라가는 게 맞네요 어 장비 상자 진짜 오염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파밍하다가 아이템 나오면 어차피 왜 그런 데 숨어있냐노 쟤 또 있네 어 나 지금 두고 왔나요 혹시? 아 그러네 왜 없어졌냐 얘 없어졌어 너 두고 왔나봐 아이 젠자 어 나 본 거 같지 않니 쟤? 그 친구가 그거 안 오염도까지 없애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 이거 너무 개방된 장소인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떨었어 아 저 머리가 죽어라 이 자식아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엘리트 몬스터 잡기 뭐 이런 거 없네 어 저기 상자 있다 이 밑에는 없고 죽어라 어 여기도 상자 있네 저게 무기상 장비 상자다 아우 놀래라 죽어 임마 아 자꾸 뒤통수를 때리네 더 오염되지 말라고 먹어야지 어쩔 수 없지 25레벨 잘 오른다 아니네 장비 상자가 아니네 또 뭐 열렸네 음 휴대용 상승기류 장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게 그 아까 집에 있던 아까 그 사람 집에 있던 게 이거구나 아 이건 누가봐도 채굴이지 채굴 아 아까 고민했던 채굴 여기서 올려야지 아 야 как Reno 아이고 거래 가야겠네 무조건 채굴이지 꼼꼼하게 둘러 어 그 공장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자자 더자 더자 야구방망이 휘두를 때가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업그레이넣고 두마리였던거 같았는데 안보여 이게 무슨 야 버그 돌았네 아 뭐야 이게 버그지만 죽였다 야 투명벌레 뭐야 이게 뭐야 투명벌레를 어떻게 잡으라고 별 버그가 다 있네 뭐야 얘 어디가니 아야 아니 몬스터가 안보이는 버그면 좀 그런데 나중에 센 녀석들 만나면 어떡하지 센 놈들 만나는데 이런식이면 곤란한데 또 똑같은데 있나 아 저기도 상자가 있기는 하네요 무기상자 같은데 기다림 올라가는건가 쓰레기 쓰레기 제발 쓸만한 놈으로 나가 제발 아 여기서 안나오네 화염병 이런것쯤 그만 나와라 오늘은 상자운이 별로 안좋네요 오늘은 좀 별로네 버스 아저씨 버스 아저씨 만나러 가야되는데 아저씨 만나러 가야되는데 무기상자인줄 알았다 무기상자인줄 알았다 납작해서 앗 됐고 어이거 뭐야 뭐야 너 알파카 너 뭐니 어 쟤 뭐지? 저쪽으로 들어가네 어 얘 뭐야? 뭐야 뭐야? 펫인가? 뭐야 뭐야 아 인형이네 귀여워서 펫인 줄 알았네 누워 있으라고 아까 뭐 몬스터도 안 보이는 버그가 있었다보니 안 움직여도 펫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이제 알아 쟤네 어 저기 상장 어 깜짝이야 날라오는 줄 알았네 뭐야 어디야 아 올라가 어디지? 이 밑에서 나는 소린데 어 뭐야 쟤네 저렇게 이동해? 오 대박 이동하는 거 처음 봤어 아 넌 거기 있어 그냥 이 부근은 없는 거 같죠? 오케이 올라가지 올라가지 오 나 죽어 오 나 죽어 올라와 이것들아 건너편에 있네 건너편에 있네 오케 오 이게 되네 안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도 있다 위를 많이 다녀야 되네 여긴 사다리 없니 야 끊겨있네 야 끊겨있네 넘어지기도 하네요 따끔합니다 따끔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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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잡고 올라갈걸 그냥 잘 안잡아도 돼 진작에 싹 잡고 올라가면 괜찮았는데 요 위에는 다 턴 것 같군 오케 한 바퀴 다 돈거 같은데 잠깐만 비밀상자는 어디 있는거지? 나름 꼼꼼하게 다 본거 같은데 뭐지? 뭐 이상하다 꼼꼼하게 다 본거 같은데 여기 아까 봤던 데인데 어디지? 어디지? 이거 하나만 못 찾았어 지금 비밀상자가 어딨지? 이런데 있나? 위에서 봐야지 보일거 같은데 옥상이 없나? 항상 다 대부분 옥상이 있다 보니 안농하세요 안녕하세요 4,6,7,1? 이 근처 이 근처 아니 왜 추가가 안돼 이 건물인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저거 말고 또 있다구요? 건물 구조는 다른데랑 똑같이 생겼는데? 젠 되기 전에 찾아야되는데? 잠깐만 다시 찾아봐 일단 내려왔으니까 탑니다 다시 이 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던가? 응? 이거 먹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 뭐가 더 있나? 아 저거 엘리베이터 아 저거 저거 어 오마이갓 어 야 어 내 다리 비명 지르는 거 처음 듣네 도간이 나갔어 연골 빵해졌다 큰일났다 연골 부서지는 소리가 내 연골 아 올라가지를 못해 문이라도 열어줘 문이라도 열어줘 왜 안 올라가져 무릎 부서지 무릎 부서져서 사다리 못타 무릎 부서져서 사다리를 못타 무릎 부서져서 사다리를 못타 이렇게 넘어가자 아 됐다 일단 달리기는 안 돼 아 이게 엘리베이터구나 벽인 줄 알았다 메롱 뭐 내려가는데 여긴 어디야? 오 쪼깄다 오 몬스터 많아 으 뭐 기어다니는 소리도 나는데 뭐야 엄청 엄청 덩치 크네 돌아다니는 소리가 난다 찾았다 오 뭐야 에이전트 세트 설계도 소조각 이게 뭐야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 설계도 다 먹었을까요 어 뭐야 총을 들고 있었네 어휴 이 위에 소리 뭐야 이거 됐나 오케이 가자 완료 완료 그러면 이제 여기만 가면 되겠군요 여기 헬로 헬로 오 오 전사 전사 오 전사 오 뭐야 개 쎄다 아니네 역시 둥기가 최고구나 마체대로 부시는 거 봐 아닌가 이거 사 오 뭐야 뭐하세요 왜 나한테 칼질이야 칼이다 칼 저 사람 쓰는 거 칼이다 칼 카타나 카타나 같은데 미쳤나봐 아 이쪽이 아니라 아 저쪽 오 그래도 여기 사람 좀 보이네 도대체 그 몇 천명은 다 뭐하고 있는거지 의외로 사람이 많아야 될텐데 파밍하려고 오셨나봐요 오 사람 갑자기 많이 보인다 아 집에 가자 집에 또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돼 14만이예요? 와 평일인데 다들 열일하네 한번 나갔다 오면 아주 가방이 두둑하네 에? 아니지 않아요? 몰라요 닉네임 못 봤는데 방금 닉네임 못 봤는데 비가 계속 오네 오 천둥번개도 친다 봐봐요 이거 환경소리 올려볼까 테스트 테스트 비소린 잘 들리네 조심하세요 총소리가 개커서 안되겠다 아 빗소리를 더 잘 듣고 싶은데 총소리가 너무 크네 아쉽다 환경음만 좀 키웠으면 좋을텐데 뭐 이거 왜 고칠건 없고 자 가방을 아이고 자 필요한 것만 좀 갖고 가자 저격소총이랑 소총총알 이면 돼 이거면 돼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건 지금 잘 안쓰니까 화염병도 한번 들어봐 화염병은 솔직히 한번도 안 써봤지만 아 이거 오염도 없애는 거는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말린 선인자 말린 선인자 오염도는 일단 어 뭐야 누구야 이게 뭐야 아 우리집에 들리신 분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시청자군요 아 깜짝이야 오 근데 왜 위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무섭게 아니 자고있는 침대 머리맡을 쳐다보고 있어 무섭게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랬네 허브티요 그러면은 허브를 재배를 해야하는 건가요 젤 사용해보라고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셀토 생송 얍 수준 하 어 뭐야 꼬이 손 도망친 던지는 소리가 났는데 뭘 던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지? 이거 해체하면 아이템 아이템 남아있어서 안 되는구나 잠깐만 이거를 좀 가져와 줄래? 이동시킬 수 있으려나? 가방 안 터질려나? 어 됐다 이게 이렇게 되네 너 위치 좀 옮겨야 되겠어 다 옮겨 일단 갖고 있는거 잠깐만 아 이렇게 안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갖고 가볼까? 이거 외에는 뭐 필요한거 없고 허브 허브 허브는 뭐 어떻게 하지? 씨앗 같은거를 뭐 이렇게 자꾸 깨지는 소리가 나 농사를 지어야 되나? 농사관련은 아예 열지도 않아서 농사 한번 지어볼까? 재배 상자 재배 상자 토양재배? 잠깐만 토양재배면은 밖에서 키워야되나? 씨앗을 한번 가지고 와봐 아 남이 뽑아갈 수도 있겠다 근데 밖에서 키우면 아 그러네 남이 뽑아갈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은 이것뿐인데 재배 상자가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올립시다 하나 더 올리고 문은 닫아야지 어 여기 있나? 콘크리트도 있구나 아 상한 유리 어 다 버렸는데 아이씨 뭐야 밖에 폭주족 상한 유리 상한 유리 상한 유리 다 버렸는데 상한 유리 또 기다려야 되잖아 30분 뒤에 생기네 하필 남겨둔 남겨둘 걸 남겨둘 걸 잔뜩 있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있으신가요? 음식물 쓰레기 좀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있으시면 좀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음식물 쓰레기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음식물 쓰레기를 달라고 했는데 음식물을 주셨네 아유 어 뭐야 아 상한 유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셨네 잠깐만 이거 근데 집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석에 만들어볼까 함부로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하나에 하나 심을 수 있나? 아 아니 이게 안 되네 오케이 집을 개조해야 할 시간이 왔다 자 나무를 좀 캐야겠다 아 재료가 없어서요 아니 근데 집을 좀 개조해야 되겠어요 너무 좁아요 안 되겠어 2층을 뚫어야 되겠다 집을 좀 높일 때가 왔어요 아 그래서 그 식수 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건가 비 오는 날 그거 일단 하나 만들자 겹치는 건물이 있습니다 빗물 저장장치 빗물 저장장치 비 많이 오니까 오 한 시간 한 시간에 저만큼 자는 거야 많이 만들어 놔도 되겠는데 어두워 어어 어 문을 문을 부수고 아 이거 여기 살짝 되나 한 칸만 넓히자 한 칸만 넓히자 한 칸만 넓히자 반 쪼가리네 이렇게 여기는 문 해놓고 그리고 계단 계단 쓰읍 쓰읍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여기 그게 안 되는데 바닥이 안 만들어지는데 바닥이 안 만들어지는데 아 동그란 계단은 너무 사치야 집 안에서 집 안에서 동그란 건 사치다 구리인 곳이 쓰이는구나 그래 심플한 게 최고지 이거 차고를 좀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차고를 좀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니지 아 나무 나무 또 패 나무 나무 차고를 밖으로 빼야되겠어 차고를 밖으로 빼야되겠어 뭐야 여기 오토바이에 비 맞으면 녹슬고 이런거 없잖아 그쵸 비 맞으면 녹슬고 그런거 없으니까 아니 이거 넘어오기 쉽게 아니 이런 벽이 안 지워질거 같애 두 칸으로도 충분한가 두 칸으로도 충분한가 네 칸으로도 충분한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를 이쪽에다 붙이고 여기를 부셔 여기를 너도 부셔 여길 문을 만들고 여기를 어차피 차고니까 아이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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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렸어 아이차 안돼 이걸 부셔버렸네 이거 만들어지려나? 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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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2층 테라스를 이쪽으로 넓혀야되겠네 아아 하긴 잠깐만 이러면 살짝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아이고 아이차 이 두개 더 해야돼 천장을 아 됐다 넌 됐어 그리고 벽을 벽 나무가 부족해 나무나무 나무 이미 나무집이라 썩을만한데? 홍사 안나면 그걸로 다행인거 아니에요? 벽을 벽을 조금 튀어나오긴 해도 괜찮아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옆에 너만 다르냐? 얘만 뒤집어지네 불편한데?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얘만 색 달려면 어쩔 수 없네 머리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여기다가 옆으로밖에 안되니? 아 천장부터 달자 이렇게 하고 계단이 좀 붐떠있는거 같지 않니? 이게 뭐야 여기 붙어서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만들면? 계단 안... 아니 아니 이건... 이러면 잠깐만 아 여기 밑에 상자 깔아야겠다 그냥 어쩔수가 없네요 이 밑에 상자 깔아야겠네 아 이거 베란다를 원래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참 울타리만 짓자 울타리 울타리를 내가 뷰가 반대편이어야 되는데 원래 원래 반대편 뷰가 더 좋은데 어쩔수 없네 여기는 테라스로 둬야겠다 밑에는 딴거 정리하고 내부 나쁘지 않은데? 1층에 창문을 달자 아무나 이제 못 들어오게 막 창문 넘어서 막 들어오니까 이거 안되겠네 안되냐 그러면은 안되냐 그러면은 창문 건물을 어디있니 이걸로 하고 아 이거 계단있다고 안만들어지는거 아니야 이것도 꼭 이런거 겹치면 안만들어지더라 심플한 계단 하나에 심플한 계단 하나에 아 이번엔 계단이 음 음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뚜껑을 만들고 널 부셔야겠네 좀 보기 흉하지만 어쩔수 없네 반대로 안만들어지네 뭐 이해해야죠 건축이 다 그렇지 뭐 여긴 안만들어도 돼 잠시만요 지붕중에 어 지붕 지붕 어딨지 아 여기있다 널 부셔 너도 부셔 어 문이 여기도 있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됐다 그리고 창문을 아 됐어 좋았어 좋았어 이러면 철벽 보안 이제 빛이 좀 들어오는군요 집에 빛에 조금은 빛이 들어오네요 여기도 창문이랑 만들어줍시다 아 여기는 창문으로만 범위가 넘어가서 안 만들어지는구나 여기가 아쉽네 그러면 여긴 창문으로 만 창문으로 만족해야 되겠네 완전히 끝자락에 붙여서 만들어서 이쪽을 베란다로 만들어볼까 그러면 프레임에서 부품에 아 여기 있다 아 잠깐만 나무가 부족하네 오케이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저 위에는 좀 나중에 지읍시다 위에는 좀 나중에 지어 이제 우리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온다 이제 사람 창문 열기 아 이런 거 되는구나 이제 가고도 옮겨야겠네 아 해제가 아니야 이동이라고 해제가 아니라 이동이라고 왜 자꾸 부숴버리는 거야 조구열 용광로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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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는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얘는 그냥 그거 돼서 갖고 온 건데 여기가 앞인가 별로 쓸모없는 인테리어 용품 어 됐다 이건 나중에 옮기고 아 됐다 아 좀 넓어졌다 아 넓어졌다 좋아 좋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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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가지고 인형은 인형은 이런데 둬야지 아 저거 좀 저거 좀 치워주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삭제 안 돼 이거 아 이거 좀 지워주세요 시청자분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너무 신경 쓰이네 아니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면 앞집으로 이사오든가 안 보인다고요 나 어떻게 지워 이거 삭제 안 되나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거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나 저거 쳐다보고 있는 건 좀 너무 신경 쓰이는데 쌓아놓고 구경할 수 있다 아니 이런 거는 쓸모가 없는데 카페트 이런 건 요런 데 깔아줘야지 환풍기 아니 환풍기 필요한 거 맞아? 시즌 목표 완료 아 인테리어 용품 뭐 그것도 있나보네 광고판 이건 뭐지 분해해도 되죠? 버리기 괜히 무게는 안 차지하는구나 됐어 굳이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미관을 헤쳐서 안 돼 저런 건 미관을 헤쳐 아 여기다 두면 되겠다 현실적으로 환풍기는 여기 두면 되겠네요 요리하는 곳이니까 환풍기는 이런데 있어야지 아 그니까요 침대 머리마트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그 다크소울 뭐지 그거? 빨간색 뭐지? 암용 암용같이 저기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무섭게 시리 얘는 왜 불빛이 빨간색이지? 광석소년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갈이 어디 들어가 있더라? 자갈 여기 있냐?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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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지마 이거를 그 맞아 하나 안 만들었지 어딨어 아 여기다 이거를 나무가 없네 아유 그놈의 나무 진짜 그놈의 나무 다른 애들도 다 저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아 이거 비올때만 작동하는구나 또 이번엔 식수가 없네 식수도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데 쓸거면 음 폐차 트렁크 열면은 연료가 나오는구나 알려주시네 전체 채팅이 알려주시네요 제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두개만 심어볼까? 이거 하나당 하나겠지? 이거 감자 이거 감자 하나 심으면은 계속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배 내가 굳이 어 뭐야 갖고 있는 씨앗은 여기 다 뜨는구나 자연광에다 습도 유지도 해야돼? 썩을 수도 있다는 건가? 호박을 심어보자 호박을 심어보자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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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을까? 옥수수 물은 어떻게 주지 근데? 그냥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나? 썩진 않는 것 같은데 썩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비 오기를 기다리면 되나? 문 닫어 됐다 이제 가자 너도 배고프니? 음 음 하나 남았죠? 아까 여기였지? 위쪽으로 가자 전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약간 3D 존보이드 같은 느낌인데 어찌보면 낙원도 들어가 있고 페럴드 느낌도 묘하게 있는데다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3D 존보이드가 조금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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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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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왜 내려왜 내려 왠 내려왜 재밌어요? 응 어차피 무료 게임이라서 마음에 안 맞으시면 문은 아우 물 다 썼는데 아아 여기 물없냐 여기? 잠깐만 물을 갖고 오는 걸 잊었네 물 좀 아니 물 아 됐다 집 앞에 물 있어요 이끼는 단차가 있어 그렇지 집 앞에 물은 있음 이사 갈 수 있어요 네 그냥 여기를 집으로 지어야지 하면 지울 수 있는데 사람마다 그 트릭 뭐라고 해야 되지 마크 처럼 거점 그 구역이 있어서 남이 차지한 구역 근처에는 못 짓고 그래요 서버 늦게 들어가면 물 좀 나무 좀 더 캐야겠는데 서버 늦게 들어가면 자리 없을걸요 물론 계속 이사하면 되지만 초반에 집 짓기에는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웬만한 곳 다 차지 했더라구요 아까 여기 좀비였죠 화살을 좀만 더 만들어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돌을 좀 캐자 돌 자갈로만 캐자 이제 새로운 도끼를 만들어야 돼 한 번 갔다 오면 한 2, 30개씩 없어지네 안 줍는다는 가정 하에 오케이 근데 아까 레벨 높으신 분 레벨 높으신 분도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약간 화살 하나에 AK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같던데 약간 그게 기본인 거 같아 화살이 너무 세서 잘 쓰면 좋은 거 같아 확실히 가자 자 여기 뚫으러 가봅시다 여기는 사람이 좀 있으려나 여기는 사람이 좀 있으려나 여긴 26짜리네 레벨이 조금 높네요 여기 2채널이요 여기 2채널이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제한 생겨서 못 들어와요 제가 이걸 만들 때 제가 있는 서버가 신규 채널이었거든요 서버 늘려서 이제 막 분리된 서버였는데 그새 사람이 차서 여기 서버도 막혀버렸어요 에? 50개나 있다고? 그렇게 많아졌다고? 미쳤네 왜? 나 들어갈 때 몇 개 없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아졌어? 얘 왜 가만히 있지? 뭐야 아 아이 아우 거미 이리 나와 이 마리 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였어? 54요? 와 진짜 많아졌다 한 5일만에 그만큼 늘어난 건가 지금? 3? 4일만에? 엄청 많아졌네 그렇게 분산시켜도 순서대로 차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지 뭐 적어도 레이드에 사람이 없는 일은 없겠다 야 그래도 저번처럼요 신규로 들어온 사람 많아가지고 왼쪽부터 털면서 가야되겠네요 아 뭐야 어우 너무 많다 반응이 너무 느린데 왜 이렇게 느리니 가자 부지 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빠지지지지지지 여기 거리가 안다며 aproximadamente 오 bara 오염도 뭐야 이씨 와 여기 오염도 심각한데 오염도 내리는 법부터 알고 와야되겠어 어 저 위에 상자있다 와 이거 오염도 어떡하지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거 방어구 파밍을 하고 와야되겠는데요 이거 이 순서대로 갔다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방어구 파밍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거야 안녕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허브라 그랬는데 허브는 어디서 얻는거지 그러면 씨앗같은걸 사는건가 아니면 어 저거 먹고 와야되겠지 뭐가 이렇게 날라다니는 소리가 나 위에 뭐 있나본데 위쪽에서 나는거 같은데 사전자 아이.. 총을 들어버렸네 아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요 돈 뱉는 아저씨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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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죽어라 눈앞에 보이는 녀석들부터 빨리 없애고 탐험을 해야지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여기있다 음식 발견 음식 발견 좀 심하면은 젤리 친구 꺼내야 되겠다 일단 이 위에 없네 내려가기 전에 여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기 전에 이 앞에 한바퀴 돌아야겠다 잘생각 퓩 이것은 기름에 1100 터졌는데도 안죽어 저거 뭐야 투명이다 또야? 저거 뭐야? 엘리트 몬스턴가? 그런 것 같은데 우산 던져 우산 던져 우산 머린데 우산 머리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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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뭔데 아야 투명이잖아 또 투명이야 미친 검은산이 막 돌아다니네 아 검은산이 막 날라오네 아아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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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계속 따라오는데 저거 계속 따라와 어딨어 어딨어 렌셀인가 어딨어 야 투명은 좀 너무하지 않냐 아 몬스터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아 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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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 또 먹구름 하하 c 먹구름은 들어가야지 야 어딨는지도 안 보이는 거야 어 드디어 보인다 저거 버그였어 버그 죽어있어 야 쟤 죽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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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방금 메인맨이란 애를 얻었어 뭐지 뭐지 집에 한 번 아 쟤 물관리하는 앤가 혹시 물관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수질괄 아 수질관리 수질관리 우리 집에 물관리 아 장물에 물을 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요 비가 와야지 물을 받을 수 있나 이랬는데 아이고 죽어라 아 한 번 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툭배기가 단단해가지고 어 프라이팬이다 프라이팬 어 이거 프라이팬 여기서는 필요 없나 따끔 엉덩이 주사 아 오이쒸 오오 해서 이민교 이빼kor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잠깐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나이스 여기서 뭐 타고 올라갈 수 없나 아 여기있다 사다리 너 소리였구나 오잉 아 여기있다 무기상자 무기상자에서 무기는 진짜 잘 안나오네 그냥 무기에 쓰이는 재료들만 막 쏟아져 나오지 그냥 강화재료만 쏟아져 나오네 그저 그저 강화 부품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기를 얻고 싶은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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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딜 쳐 제시가 뭐야 또 어디야 아이고 총 들었네 죽어라 죽어라 여긴 팔쓰 이제 없고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돌면 되겠다 짐 이렇게 이렇게 본 건가 짐 내려가서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뭔가 짐 되게 많아 보였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메시지를 남겨놔가지고 다크 소울처럼 다크 소울처럼 써 놓으셨더라구요 다크 소울처럼 자 죽이고 한잔 한잔해 한잔 더해 한잔 더해 사람 죽이고 한잔해 아 그래요 아 접속 안하면 음식 상해요 헐 대박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한 거네 보니까 냉장고 있던데 냉장고도 만들 수 있더만 냉장고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네요 못 올라가나 보니까 냉장고 있는 집이 있더라구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네 근데 배고프면 그냥 돌아다니는 사슴 하나 여기 누구 집 아니지 나 누가 만들어 놓은 집인 줄 알았다 그냥 그 재료가 필요하다면 그냥 그 재료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냥 수급해가지고 만드는 게 나을지 근데 이렇게 파밍하고 돌아다니면은 음식이 막 자연스럽게 나와서 전 아직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주운 음식들 먹어가지고 그나마 나도 구운 베리 정도는 구워 먹어봤나? 에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야 에이 젠장 괜히 맞았네 뭐 없네 여긴 이쪽은 중급 이상 요리들은 효과가 꽤 강력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정도 배고픔과 목마름은 괜찮지 않나요? 다른 게임에 비해선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이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아야 아야 제 연골은 나만 할 틈이 없어서 말이죠 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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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이 없구나 총알이 귀찮아 벌레들 아니 뭐야 이거 최강 옥수수 방패 옥수수 방패 옥수수 방패 옥수수 방패 옥수수 방패 옥수수에 맞아서 총이 안 나가는 거 실화야? 어딜 넘어와 어딜 옥수수 방패 옥수수 방패 ноч 버섯 버섯 요리할 수 있겠다 어 상자 어 장비 상자 찾았다 나이스 여기 있었구나 오염도는 계속 차긴 하네요 어 이제 비밀 상자만 책장이다 이건 집에 놓을 만하네 아 비밀 상자라 비밀 상자 어 이거 안 올라가지나 비밀 상자는 어디 있으려나 안쪽 집까지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옥수수 나가야지 아 여긴 절벽 오르기 같은 거 없어 돌아가야 돼 비밀 상자 비밀 상자 비밀 상자 아 뭐야 다 젠 됐네 어디 있지 일단 그것까지 구현하기엔 이 건물 어딘가에 있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머리도 없는데 와 계속해 봐 아 니 머리때문에 상자인 줄 알았잖아 똑같이 빨간빛이라 일단 이 건물은 아니다 아 저쪽에도 집 있네 아 이쪽을 안 봐 요거 보고 아 저쪽을 안 봤네 이쪽 집들 안 봤어요 오 눈알이다 오 눈알이다 일단 이 집은 아닌가보여 일단 이 집은 아니고 옆집! 상자는 있는데 뭔가 파리 소리가 나는데? 으으! 그런 말 하지 마십쇼 이런 세상에 살면 치킨은 사치 아니야 머가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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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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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날라다니는 건 못 때려서 좀 그래 뭐야 이 안에도 없어? 생각보다 되게 크네 여기 여기 더 있었네요 계속 눌러봐 계속 어! 아 저 여기! 여기 뭔가 빨간! 잠깐만 이거 여기서부터 넘어가야 된다 오케이 심상치 않은 빨간 상자가 여기도 상자가 여기도 상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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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씨 이런 미친 냉장고 아이씨! 야! 야! 놔줘! 놔줘! 아! 잠깐만! 야! 어! 야! 야! 아! 잠깐만! 아우! 이런 미친 냉장고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죽어 이 자식아 아 정말 아 감자튀김이다 으 근데 저런 데서 나온 감자튀김은 안 먹고 싶은데 뭐야 아까는 빨간색 빛났잖아 얘도 얘도 표시가 없어졌어 뭐야 아까 빨간색 빛나지 않았어 뭐야 몬스터 머린가 아닌데 아닌가 보나 아 이리와 어 노래 다른거 보니까 뭐지 너 좀 센 녀석이냐 이런거 같네 너 엘리트 몬스터냐 뭐야 뭐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돌아야겠다 뭐야 너냐 공격 안한다 아 벌레 너무 시끄러워 아 뒤에 있는 녀석을 맞춰버렸네 한잔하고 잠깐만 잠깐 잠깐 몸통 박치기 아프지 아프지 뒤쪽에서 때리면 더 센건가 뭐야 뭐 뒤통수를 그러니까 헤드는 똑같은데 뒤통수와 앞통수의 차이가 있나 뭔가 위에 뭔가 위에 죽어라 이 자식아 아 샷권보다 활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이 위엔 아니고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벌레 소리가 나냐 아이고 아이 고개 좀 아 머리를 잘라내서 머리가 안 맞는 거구나 어 여기 사람 있다 아 아 아 아 저리가 저리가 아 어 정말 몽둥이가 최고야 몽둥이가 확실해 성능 확실하잖아 아래층에는 사람 있어 근처에 상자는 없는데 아 아 아 뭔가 이렇게 찌릿 소리가 너였구나 아 이리와 아 아 뭔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뭔가 했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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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너 있지 그럴줄 알았어요 으 으 으 으 으 그니까요 아니 바닥을 기어다녀서 심지어 둥기 휘둘면 잘 맞지도 않아요 저거 빡쳐요 저거 여기도 없나본데 여기도 없네 어 저쪽 건물을 볼까 아 비밀상자 찾기 쉽지 않네 아 비밀상자 찾기 쉽지 않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멀리 보이는 애들 잘 잡으면은 레벨은 정말 꾸준히 올라가네 아이고 아 그래요 야 이거 위에 있는 거 심상치 않은데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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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날아다니는 건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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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다른 거네 다른 거네 뭐야 언제 왔어 너네 소리 듣고 왔니 여기 있지롱 여긴 아까 봤잖아 여기도 없어? 아니 도대체 어딨는 거야 음 뭐지 모든 집을 다 살펴봤는데 이 위에는 없어 안 간 데가 있나? 안 간 데가 있나? 카페 안 해요? 여기 상자가 있긴 하네 그냥 상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새 건물 받고 위치는 알려주셔도 괜찮긴 한데요 어? 나 여기 봤었나? 아니야 이 건물 봤구나 여기 있나? 아닌데? 아닌데 이 건물 아까 오지 않았다? 아아 아이씨 여기 아까 왔 어잉? 요기 아 아 여긴 안 들렸다 여긴 처음 오는데? 어 여긴 처음 오네 잠시만요 핫 아니네 이리 와 너 너 너가 제일 싫어 과일차 맞아요 상자 찾는 거 좀 빡세긴 해요 6 3 1 6 아 이쪽이야? 6 3 1 6 2 5 1 1 이면 여기네 아 이 건물이네 이 건물이네 이 건물 어? 어? 어 여긴 또 뭐지? 어? 나 여기 처음 와봐 아 여기 안 왔던데네 여기 야야야야야 너 이 자식이 아 물 말고 물 말고 아 물 말고 물 말고 피하는 거 보소 저거는 다른 상자 같은데 이쪽은 처음 와보는데 다른 상자네 다른 상자네 급하니까 제일 나중에 써도 되고 어차피 이거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하구요 내가 내 입으로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아끼다 똥된다 라는 말을 열심히 아끼는 사람으로써 이런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아이템도 뭐 쓸 수 있을 땐 써야 아 으쌰 죽어라 탐방을 다 안 했구나 다 한 줄 알았더니 아 저 근데 잘 쓰고 있어 그래도 물약이 제때제때 잘 수급이 돼서 그런가 이 오른쪽 길이 있었는데 제가 무시하고 들어갔었군요 아 얘는 한방에 뒤지는데 왜 저 거미는 얼마나 세길래 한 번에 안 죽는거지 서점이네 여긴 방금 들어갔고 됐고 핑은 찍어놨으니까 여기 좀 보고 갑시다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번에 나온거 재밌나요? 보신분 있나? 볼만한가? 우우 보지 말라구요? 아 그래요? 아 별로에요? 아 그래요? 1편도 사실 1편도 사실 막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좀 신선했잖아요 소재가 소재가 나름 신선했어서 볼까 했는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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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속편 맞잖아 그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아니 일어난 그 날 보여주는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침공한 그날 궁금하기는 해서 아 사람들이 기대하는걸 영화에서 안 보여줬다고요? 이거 여기 놨고 이거 머리 쏘면은 그거 같아 스웨트홈에 나오는 연근 괴물처럼 생겼어 징그러 머리가 딱 그렇게 날아가 반쪼가리가 징그럽게 안녕하세요 가정방문 왔어요 어우 두 분이 계셨네 어우 어우 좋은 세상을 가세요 어우 세 분이나 계셨네 아휴 가족이 세 분이셨군요 아휴 셋 다 천국으로 가시게 아니 지옥으로 가야지 몽둥이 들고 가정방문하기 아 집이 저기 또 있네 강도방 아이고 아까 그 집에서 안 써봤네 없겠지? 응 응 흠흠 어우 여기는 저 머리가 저런 친구가 있어서 방망이로 휘둘리기가 쉽지 않네 반갑습니 아우씨 뭐야 이 개체씨기 얼굴에 바로 던져 이걸? 아 뭐야 날 보고 있었던 거야? 못 본 줄 알았더니 못 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패스 밖에 계셨군요 한 분 죽어라 와 여기 집 드럽게 많네 하나 다 털고 갈려고 하니까 하나 다 털고 갈려고 하니까 드럽게 많네 잘 피하는데 누가 오더니 밀었다고요? 아 근데 보면은 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괜히 밀치는 사람도 있던데 아까 채팅으로 왜 밀치고 감? 이러고 채팅도 치던데 사람이 가만히 서있는데 왜 밀치고 감? 이러던데 몬스터 말고 사람도 치던데 사람이 가만히 서있는데 사람끼리 아유 잠깐만 들어가 내가 갈려던 위치랑은 가까워지고 있네 잠깐만 이 위에는 더이상 집이 없는거 같은데 아 이 위에도 집이 있네 여기까지만 털면 되겠네 와 큰애 커 돌은 타고 오르진 않나봐 어 듣기싫어 진짜 하나 둘 셋 넷 짐 네개 이렇게 돌아서 가자 마을이야 마을 엄청 어 렉 걸렸다 렉 걸렸다 방금 아 마이크 때문에 자꾸 몸이 일로 기울어지네 아우 아우 어깨야 마이크에 이불 갖다대려고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몸이 자꾸 몸이 자꾸 옆으로 기울어져 아니 밥은 또 밥 먹는걸 자꾸 깜빡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매뉴얼으로 방송하는게 그거 있잖아요 그 틱톡이나 쇼츠 보면 이렇게 마이크 조그만한거 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날걸요 편하긴 편할건데 편하긴 편한데 음질은 별로 안좋을거에요 음 어 비온다 우리집에 물이 드디어 우리집에 물이 들어오겠구만 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 잘려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와 넌 그냥 이걸로 때려야겠어 으 으 으 화살이 너무 낭비야 너 화살이 너무 낭비야 너 화살이 죽기도 귀찮아 이리 오세요 두 분이나 오셨군요 으 으 으 으 음흠 방송하는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확실히 으 으 으 여기 제가 이 마이크를 쓰면서 조금 버릇이 생기었는데 고개를 이렇게 마이크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다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숨은 되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계단이 있었나? 어? 아 여기가 계단이구나 아우 신이 알려주시네 감사합니다 계단이 어딘가 있는데 이걸 알려주네 두성이요? 아니 원래는 고정시키는 걸 따로 살까 했는데 있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네요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는 거 보니까 가자 다 돌았다 저기는 퀘스트 장소라 위로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지민 친구 위로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위로 고정하면 숨이 잘 안 될걸요?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가지고 또 나왔네 넌 약점이 어딜까? 혹시 화살인가? 어? 이러면 곤란한데 너 너 그렇게 바닥으로 들어오면 곤란해 거기서 공격하면 곤란한데 어 저기 있다 위층이 이렇게 날라서 왔어야 됐네 어쨌든 다 파밍을 해야지만 좀 잘 보이는 장소에 놨네 어 에이전트 세트 오케이 탐색 완료 결국엔 이 넓은 곳을 다 돌고서야 끝이 났네요 가자 집에 이런 거 꼭 한 번씩 집을 들려서 가방을 아! 가방을 비우고 가야돼 가방을 비우고 가야돼 네 네 레이드 돌 시간이 왔어요 근데 나 진짜 페롤드에서 못한 거 여기서 다 하는 거 같아요 페롤드를 참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하나씩 다 폐기가 돼요 옮겨져요 옮겨지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 이게 통합조장 오른쪽 아래 있잖아요 고무가 여기있던가 고무가 여기있던가 나무 죄송한데 티 눌러서 가방정리 한 번 부탁드려요 크크크크 가방정리요? 이거 뭐야 이거 밀시앗이 사라서 안 되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건 뭐지? 이건 다 제작법이구나 모듈 강화에 사용한다 이건 아니고 제조법이네 이런 거는 다 아 제조법이구나 이런 거 다 이건 분해고 버리기 신도의 보물지도 이건 아직 못 찾았어 어? 얘네들 좀 놔볼까요? 음 얘네들은 뭐더라 여기 있다 아 구리가 없네 미탄 하나 돌려야겠다 아까 여기 여기가 아니라 나무를 어디다 뒀지 여기다 넣었니 아 나무 일단 잠깐만요 아니 아까부터 비가 그렇게 왔는데 여긴 비가 안 왔어? 아니 다른 지역이야? 아 뭐야 나 지금 뭐 서울인데 나무 쓰러진다 뭐야 이거 여긴 비가 젠장 나 아까 거기 있었을 때 비 와서 우리 집에 드디어 물이 쌓이겠구나 했는데 안 되겠다 이사 가야겠다 저 집 주인도 안 들어왔나 아니 근데 이집은 원래 없었는데 생겼네 지금 저기 새로운 사람 들어왔어 앰버? 여기 집 앞에 손님이 생겼네 한 분이 더 생겼네 어디 있어 어 잠깐만 짓는 것도 나무 필요한가? 야 잠깐만 가만있어 봐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놨자 오 깜짝이야 왜 왜 왜 갑자기 나왔니?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야 태엽 개구리 특수 소재 산출 특수 소재 산출이 뭐지? 얘네들은 전투고 창조 영지 아 얘네들 넣어놓는 애들이구나 얘네들은 전투 아까 누가 얘 데리고 다니던데 창조는 뭐지? 감히 활약도 없이 이사 왔는데 몽둥이 들고가서 후된 맛을 보여주시죠 무슨 소리예요 친하게 지내야지 얘는 여기 집에서 이거 물 준대요 이거 다니다보면 얘가 나와요 이거 퀘스트 하면 주던데 전투 아니요 저도 전기 없어요 천장 뚫려있어요 여기 오픈형 집인데 저 지금 여기 천장 뚫려있어요 지금 쉬는 중인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뭐 넣지? 창조가 뭔지 모르겠지만 특수 소재 산출 너 들어가 볼래? 개구리 점프를 제조할 수 있다고? 뭐지 이게? 개구리 점프가 뭐야? 엄청 높이 뜰 수 있나? 아 점프 물약 아 그러네요 점프 물약이네 3.5미터? 엄청 높이 뛰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오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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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자주 와 오 근데 숲은 이거 집 안으로 인식돼 있나 혹시? 이거 다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 많던데 바깥에서 안 키우던데 오 14분 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집 주인입니다 아 친구요? 아 나 친구 아무도 안 해줌 나 이거 친구 아무도 안 해줄 거예요 이거 이거 여행 퀘스트는 근데 안 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뒷삭해도 아무 말 안 하기 뒷삭해도 아무 말 안 하기 친구 한명 보유 응? 뭐야 친구 보유 했는데 근데 친구는 어디서 봐요? 친구는 어디서 보는 거지? 어 이거 다 안 받았네 등록을 해놓고 하나도 안 받았네 등록을 해놓고 하나도 안 받았네 아 패스도 있어요 오 레벨 쭉쭉 올라간다 어우 됐다 하나도 안 받았어가지고 그건 받았을걸요 아마 아까 떴을 때 받았을 건데 서버 점검 일단 쉬자 일단 쉬자 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로 볼 수 있구나 계속 올라가네 한번 더 한번 더 음 역시 이건 참 빨리 부셔줘 비 그쳤나? 아니네 아직 오네 이동을 한번 해볼까? 아 총알도 한번 파밍하면은 꼭 총알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안 나왔네 총알이 거의 몸무게 이거 가지고 있는 거에 무게의 절반 이상이라 무게의 절반 이상이라 수류탄 안 써 이거 곡괭이를 만들고 가야되나 그냥 갈까요? 오케이 총알도 충분하고 가자 음? 재료템? 아니 이건 진짜 냉장고 있으면은 막 어디 처박아놓고 싶긴 한데 요리부터 해놓을까? 요리할 수 있지 않나? 버섯구이 이런 건 될텐데 아 버섯이 버섯이 멘탈도 내려주네 오 아니 버섯 버섯이 멘탈 케어도 해주는 거 아니야? 오 맞네 야 이거 버섯 만들어 과일차요? 아까 뭐 아까 주운 거 아니던가? 과일차는 감자 감자 이건 HP 증가 또 있고 옥수수 그냥 포만감이네 과일차 잠깐만 이거 이거 이것도 400이구나 아 아 아 이런 거 다 봐야되겠네 과일차도 마찬가지구나 필요할 때 쓰고 음식은 하지만 음식은 금방 썩어버린다는 거 용심해야 됩니다 음식은 금방 썩어버린다 그래도 하나 넣어놓고 가자 너네는 나중에 갔다와서 자 여기서 가야겠군요 아직 못 만들지 않나요? 이게 설계도가 설계도가 몇 장이나 있어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뭐가 있... 아 그런가요? 자 빗소리 좋고 잠깐만 어디가 있구냐 아 입구가 여기네 입구 통해서 들어가야되니까 어차피 어어어 어 댕댕이 댕댕이 차로 치였어 여기서 올라가야되네 방금 이상하다 늑대를 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방금 이상하다 늑대를 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아이고 여기인가요 들어가는 곳이 여기인가요 들어가는 곳이 이쪽이네 여기인가요 아이고 60에서 80장 한 100장은 있어야 되나 한 100장은 있어야 되나 아니 기껏 내구도 수리해서 왔는데 하 총은 40장이었어요 어 어 그러면은 방금 그 그거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블레스터 세트인가 뭔가 상의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 그냥 이렇게 정면돌파 해야되는데 어이 어이 세상에 잠깐만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어이 집이구나 아 내비게이션 여기 입구가 여긴데 왜 지름길을 안돼 안돼 기왕 들어가는 거 다 털고 가야된단 말이야 맷돼지가 28레벨이야 뭐야 이거 아 나 27이구나 아 여긴 사람이라서 벌써 저 앞에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서 음 그럼 그렇지 빨리x3 오우 놀래라 너 몸 불타는데 친구야 총소리 났는데도 다른사람 안오는거 보면 가까이 있는 애들은 뭐야 근데 또 저격소총이네 아 지역회가 안떠서 뭐 제가 뭐 안듣나요 뭐 특템 했으니까 좋은게 좋은거라고 세 명이었던거 같은데 하나 더 있는데 어딨어 아 위에 있구나 아니 방망이를 왜 어머 여기있네 상자가 어 장비상자가 눈앞에 뭐야 특별한 상자가 없는건가 아이고 아이고 방금 마우스가 건물안에 들어간거 이런거 없네 그래서 사람들 있는지역은 아이씨 어 근데 총이 아프다 얘네 총실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총알 장전하고 초반에 배그처럼 했는데 여긴 또 히트맨처럼 해야 돼서 근데 한방이 안 죽으니까 암살이 안되네 와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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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써볼까 와우 불이야 와 불 데미지 개많이 들어간다 죽었다 오 불 데미지 센데 어디서 쏘는거냐 오우 오우 오 뭐야 오 3티어 AK 얻었다 뭐야 평균 3티어 3티어 AK 얻었는데 와우 총을 두개나 얻었네 여기서 원래 주는건가 여기 밑에가자 좋은 총은 아니어도 아 그래요 아 나 또 좋은 확률로 총을 먹은거야 두 명 커 여기는 아 또 그래 또 좋은 확률로 내가 먹어버린거야 아이템 잘나오는 편이네 이 게임 갓게임이었어 뭐 없네 뭐 없네 엘리베이터다 잠깐만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다 잠깐만 어 요 오염도 벗어 아 이거 스나이퍼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 이거 스나이퍼가 너무 약해가지고 무조건 한 번 쏘는 무조건이라가지고 어 너 혼자구나 너 혼자구나 혼자였구나 어 바로 찾았네요 바로 옆에 있네 개꿀 어 뭐야 구글 얻었네 설계조각 보라색 또 보라색이요 한방이 안나오는거 좀 그렇네 한방이 안나오는거 좀 그렇네 여기 무기상자도 개꿀이요 확실히 설계조각 나오는게 많지가 않군요 의외로 잘 나오는게 아니구나 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구나 아 근데 저도 어쩌다 나온건데 저녁시간대 잘나오네 저녁시간대 잘나오네 낮에 할때는 잘 안나왔는데 럭키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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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제 나가야되거든요 어 이제 요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나중에 가니까 어차피 여긴 뭐지 오케이 오케이 양쪽으로 돌면되고 여긴 뭐지 어 여기 상자가 있네 불 때문에 얘가 어차피 불태우니까 좋기는 한데 한방이 터지지 않는게 좀 그러네요 그래야 암살이 되는데 화살처럼 이젠 좀 데미지가 부족하네 빨리 총알 좀 물려야겠다 시급한건 집을 이사해야 아 이쪽이구나 집을 이사해야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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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서 총알 수급에 문제가 없을정도로의 재료를 벌어야 막 쓰는데 지금 2티어에 1티어 총알을 쓰고 있으니 이 모양이지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아서 게임이 그나마 다행인거지 어? 상자? 이게 여긴데 어? 어두워 저게 제일 마지막 어? 이런 곳엔 사람이 없네 재료도 없네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아잇 수다 떨고 그러면 안되지 근무중에 흐흫 집중하네 뭐 없나? 으음 저 몬스터만 있는거였어? 몸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네 그냥 잡는 곳이었네 뭐 없네 뭐.. 뭐 없네? 여기 어 뭐 아무것도 없네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야겠다 이게 혼자서도 잡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랑 같이하는 재미라는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같이하는거지 어 깜짝이야 아니 선생님 언제 만렙이 되셨습니까? 하하 아니 그새 만렙을 다 찍으셨네요 내가 한동안 안들어온 사이에 저분은 만렙이 되셨네 아 뭐 깨주시려구요? 근데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이거 벨붕인데 너무 벨붕 아닌가요? 아 방어구 제작되는지 보자 아 더 모아야되네요 설계도 되는거 없네 쓰읍 될줄 알았는데 까비 쓰읍 아까 그 3티오짜리는 좀 나중에 근데 어차피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 강화를 하고 그냥 이거 쓸까? 어차피 AK는 만들 수 있는데다가 3티오는 나중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를 이거를 그걸 올리자 이걸 지금 차고 모듈을 많이 많이 구하긴 했네 엄청 많아졌네 엄청 많아졌네 이거 차고 아 근데 집에서 업그라고 해야 될텐데 재료가 없어서 아 강철? 강철로 올리네 둘 아 강철 없는데 철 철광석 녹여야 되잖아 이거 오 일곱개나 올릴 수 있네 아 드랍템은 강화하지마요? 아 그래요? 이제 맞네 그냥 지금 그럼 지금 있는거 그냥 쓰죠 뭐 지금 있는걸로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두개 해도 이게 더 세네 하하 2강 했는데도 풀강 올린 이것보다 훨씬 세네 이게 훨씬 더 세네 그냥 이거 들어야겠는데 그러면 어 아니 이거 만들 수 있는거였잖아 에이전트 상의? 어 뭐야 아까 그 60개인가 뭔가 된게 이거 만들 수 있는거였네 아니 나 만들 수 있는거 많았네요 근데 이걸 안봐서 그렇지 이게 바로 자체 하드모드를 하고 있다는 증거 이거 입으면 되겠네 에이전트 세트가 됐다고 아까 뜨던게 그거였구나 아 아까 뜨던게 그거였구나 뭐 에이전트 세트를 만들어서 와야되겠다 어쩐지 아프더라 저 선생님 집에 갔다올게요 저 집에 갔다와야되서 말이죠 기왕이면은 세빙으로 입고 싶어서 어 잠깐만 이거 워프타워 좀 뚫고 가야겠다 귀여운거 워프타워나 뚫고 가야지 왜요 왜요 나 예쁜 옷 입고 보스 잡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막 도움받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어디지 워프? 아 저기있다 뭐 어디로 가야되지 혹시 힐 힐 씹빵 돌아가야되네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음 음.. 내비게이션 성능 별로네 아니.. 사람이 가는 길로 해줘야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니 워프 여기 워프 하고 오면 여기보단 여행이 더 가깝잖아요 절벽을 어떻게 타요? 절벽.. 어 뭐야 그새 생겼네? 아아아아 아 뭐야 다 생겼어 으아아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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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깜짝 놀래라 출발하네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식 절벽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네 와.. 거의 누워서 가는데 오토바이 이게 안쓰러지네 이야.. 성능 좋다 어차피 1티어 총알 도 다 쓰고 세충 쓰고 그래야되니까 혼자서 들어가서 기왕이면은 같은 레벨 때 사람들 4명이서 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뭐 어 Heinrich 어 차 왔다 오케이 집에 갔다가 난 이렇게 집을 자주 가는데 왜 내가 집에 들렸을 땐 사람들이 별로 없지? 한 명쯤은 겹칠 만한데 집주인, 이웃집 주민들을 한 번도 못 만났네 다들 어디 간 걸까? 되려나 이거 가죽이 필요하구만 사냥을 좀 해야 되겠네 가죽을 가죽을 가죽이 좀 더 필요하겠네 가죽이 있겠지? 가죽 하나 가죽 두 개 어? 근처에 새끼 사슴 봤는데 아까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네 이 중엔 사슴 없어 더 없니? 한 두 마리만 더 잡고 싶은데 없니? 오 저 집 뭐야? 아 저 집은 그거구나 없네 일단 그냥 들어갈까요? 고생이 많아 좋아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오면 감금할 수도 있겠다 뭐 타고 나가면 그만이긴 하지만 일단 상의를 만들고 장착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가죽 두 개 근처에 사슴을 몰살시켜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 내가 필요해서 말이지 생각하는 게 좀 무서울 수는 있지만 어? 하나 어디 갔지? 어? 하나 어디 갔지? 어? 어머 여기가 들어가 있네 그럴 수는 있지만 네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여기서 감금도 가능하고 뭐 다 할 수 있다면야 뭐 애초에 감금이라는 게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워프 타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아 워프가 안되는구나 도망을 못 가겠구나 어? 얘는 버그 안 걸렸네 레벨이 무려 28입니다 28 나 28인가? 27입니다 27 이제 초보 티를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절반으로 왔는데 말 레벨의 절반에 다다랐는데 초보 티를 벗어야 해 다만 지식이 없어서 문제지 어? 물 됐나? 아니 이거 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 죽인 줬어요 근데 별로 이쁘지 않아서 스킨 있으나 마나 장착하고 잠깐만 잠깐만 이게 더 낫겠다 아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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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개 10개 있어야 되겠다 10개 아니 가죽 한 2개면 되겠네 장갑만 만들면 되잖아 여긴 악어가 없어요 아이고 아 놀래라 갑자기 생겼네 하나만 더 집 근처 그러니까 저 처음에 살던 집 근처에는 악어가 있어요 새끼는 가죽을 안 주는구나 근데 여긴 없어요 근처에선 못 본 것 같아요 아 집도 별로다 물가 근처로 빨리 가야지 이거 뭔가 별루네 바로 그냥 물 앞이면 좋겠는데 머프 근처에다가 물도 있고 그런 집으로 가야 돼 오 저기 많다 오 저기 많다 저기 많다 여기 오픈형 집이네 창문도 다 열어놨어 오 여기 많네 사슴도 있는 곳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가죽도 계속 필요한 것 같거든요 자연친화적이네 사슴들이 놀러가고 오르네 사슴을 좀만 더 잡을게요 아 어른 사슴을 좀만 더 잡을게요 미안하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저 위에 뭐지? 여기 레벨 32시네 여기 뭐 아우 타고 올라갈 수 없나? 돌아가야 되는 건 귀찮은데 어 여기 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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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인가? 오케이 어 됐다 그 물 위에 지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수상가오 드디어 만든다 이렇게 장착을 다 하고 튜닝에 얼마나 들어가려나 두 개 두 개에다가 풀로 일단 올려 재료는 뭐 충분하네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갔다와서 해줄게 머리 빼고는 다 있어요 헬멧이 없어 헬멧 어 그러네요 없어졌네 머리마트 있는 친구 없어졌네요 이거 헬멧이랑 마스크 빼고는 어 잠깐만 아 방금 뽑은 거 이거네 뭐 많이 바꿀 수 있었네 스카우트 세트 고글 고글 어 이거 고글 쓰자 이거 3티오 짜리네 이거 이걸 쓰고 마스크는 있나 마스크는 없네 똑같아 효과만 다른 거라 채집속도 최대 적재량 이게 더 낫긴 하네 이게 공격에 관한 거라 다 바꿔야 되겠다 아 잠깐만 이러면 또 가죽 아 근데 이거는 순간 플라즈마 속성 데미지를 입히고 파워 서지 트랜스 증가 이게 뭐지 뭔지 모르지만 이것보단 좋으니까 낍시다 세트 효과는 없는데 세트 효과 없어도 그래도 이게 낫겠다 하나짜리는 뭐 드디어 내 원래 머리를 마스크라고 쓰는 뭐야 두 개 같이 겹쳐져 있는 거야 대박 겹쳐져 있는 건가 보네 이거는 다 옮겨야 돼 지금 아 됐고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착용이 된 건가 헬멧에 있는 거를 근접 데미지 근접 데미지 굳이 근접 데미지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가끔씩 몽둥이를 들고 때리다 보니까 다 찬 건가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크리티컬 이건 확실히 이걸로 바꾸고 어 아닌가 그냥 지금 이 트랜스 데미지 이걸로 해놨었는데 불타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야 이걸로 해보자 뭐야 지금 차고 있는 총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를 여기다 옮겨봐 이거를 여기다 옮겨봐 음 된 거 같다 음 아니네 잠깐만 아 이거 모듈 마스크 장갑 음 어 됐나 이러면 다 찬 거 같은데 오케이 다 했다 어 어 다 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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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고 아까 여기 뚫어놨으니까 가자 보스 아 파티 없으면은 뭐 혼자 하죠 뭐 총알도 많은데 어우 노래 뭐야 아 아우 내 도가니 또 내 도가니 아 기껏 피 다 채워왔는데 아 이 위에 혹시 뭐 있나? 나중에 올라가나? 아 못 올라가네? 차다리는 있는데 못 올라가네? 궁금한데 뭐 없나? 달리질 못해. 없구만. 가자. 보스 잡으러 가자.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가자. 정말 조그만한 데미지로 때려도 아까 걔잖아? 사람들이랑 해보고 싶은데? 없나? 없네. 없구나. 혼자 해야지. 어딜 가야 사람들이랑 좀 하려나? 제일 초반에는 사람들이랑 해서 재밌었는데. 화장실이다 화장실. 시장을 무슨 병원? 뭐야? 여긴가? 노래 뭐야? 어? 아까 그 자장가? 어? 너무 좁은데? 공간이? 공간 너무 좁은 거 아냐? 오야. 오야. 경하는しく 말할 수 있습니다. 연출 뭐야? 오우 Grammy authority uh value OS rigor kid 시릿 어휴 lim 공간 넓네. 오 근데 보스 소리 왜이렇게 크니 오 갑자기 소리가 안나 일단 쏘고 보자 아까도 당했는데 아 미친 아니 물 말고 물 말고 물 말고 왜 물을 마셔 역시 불이 최고 오 독가스 아 또 걸렸어 아니 젠장 같은걸 또 걸리다니 지금 컨트롤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야 뭐야 아 이거 맞아? 좀만 더 뒤로 가야되겠다 좀만 더 뒤로 가야되겠다 근데 새끼가 나오고 그러진 않네 아우 뭐야 이거 맞아? 아우씨 아 독가스는 독가스는 피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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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죠? 아니 이게 뭐야 어 뭐야 1500 들어간거 어디나 좀 어 1100 어 좋아좋아 엉덩이인가? 아 아 잠깐만 어 등장해 저 약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저기서 새끼 거미가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손가락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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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야 와 잠깐 저것도 부셔야 돼가지고 아 아 총알 좀 갈자 이것들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쓸 거였으면 총알 더 갖고 왔는데 혼자 하기 힘들겠는데요 총알 더 챙겨왔지 저격총알 더 가져왔는데 어디야 또 어디서 이렇게 나왔 또 아 아니 이거 범위 닿지도 않는데 자꾸 면역 뭐야 면역 뭐야 면역 뭐지 어 왜 멈췄어 거미알을 제거하라고 어? 어딨는데 답 없앴는데 뭐지 아 알려주는 거야 거미알을 찾으라고 아 아 아 알이 어딨지? 이거 아니잖아 이건 바다에 끈적인데 거미알이 어디있어? 거미알이 어디있어? 아 아 저것들이에요? 아이고 뭐야 저렇게 멀리 있는걸? 아이씨 아 죽었다 이거 죽은거 같은데요? 밥도 먹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얘들아 이걸 혼자서 한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 살려줘 아 이거 조그만한 거미 때문에 이거 으아 으아 아 죽었다 아 잠깐만 해볼게요 아니 근데 저 데미지 부족한데요 이거? 혹시 파밍을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으 내가 봤을때도 이거 그냥 총알 낭비일 것 같은데 아이고 구라친 거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우 나 지금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가락이 아파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꽁무늬 꽁무늬를 쫓아서 아 아씨 아 아 저 아이고 잔챙이들 때문에 나 이거 잔챙이들 때문에 미치겠네 아니 그니까요 저거 좀 부숴야되는데 도와주질 않아 살려줘 아 이거 중간에 못 나가? 아 죽을까 그냥? 총알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봐 아 잠깐만 아 방법은 이것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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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튕겼어 잠깐만 야 비켜봐 거미 밑에서 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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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만이 내 희망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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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템 너무 아까워요 죽을게요 죽고 다시 하자 죽자 그냥 그거 다시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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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을 해야 돼요 아 뭐야 어딨어 던전 퇴장 아 여깄다 아 뭐야 할 수 있다고 나한테 귀에 바람 넣은 사람 누구야 누구야 못하잖아 후라쟁이야 못하잖아 30레벨도 안 되는데 나 지금 아 아 물량으로 때려 부시니까 그냥 저만큼 깎인거지 거짓말쟁이 아 아까워 내 총알 다 아까워 아 다시 파밍해야 돼 아 총알 아까워 집에 돌아가야겠다 안될거면 안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시지 빠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했던건데 파티가 없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싶어서 그런거지 지금 너네 이 모습 보고싶어서 그랬던거지 아니, 4티어까지 열리는데 나는 왜 2티어를 만들었냐? 이거 만들어놓고 나 왜 여기서 만들었지? 진짜, 나 이거 만들어놓은 거 까먹었어! 나 이거 만들어놨었지 참, 아 나 정말 나도 정말 바보 같다, 정말 이거 왜, 이걸 만들어놓고 왜 굳이 됐어요, 뭐 어차피 시간만 투자하면 강해지는 게임인데 뭐 파밍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어? 어 그러네, 잘못 부셨네 그 와중에 잘못 부셨네 옆에 있는 걸 부셔야 되는데, 아 이거 겨우 아 그러면 이걸 부시고 그냥 아 근데 나 고급도 안, 고급 안 열었나? 중형만 열었던가? 응, 그렇네 원래 제가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만들고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냥 지금은 일단 무조건 나무 돌 그냥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캐야되겠다 저요? 다시 다 해야죠, 뭐 뭐 다시 다 바꿔야지 방금 새삑 만들었는데, 이거 이거 티어 높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제가 지금 지금 이 지경으로 입고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일단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내가 작업대를 만들고 헛짓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헛짓거리 하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더 높은 걸 만들라는 말조차도 아무도 안 해주다니 like, 하아 김 새내 더 세진, 더 세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한 우리 엔진이 아 딱 보스 잡고 끝낼라 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재료 수급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다 아쉽네 더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잡지 뭐 아 손가락 아파 손가락 아파서 더 못하겠어요 새끼손가락 부셔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오늘 여기까지